sopr Bayern开始 restrictive 와 야 프레임 안끝기는거 봐 와 이게 근데 진짜 맨처음 플레이했을때는 진짜 플레이 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렉이 심했었거든요 그래 게임이 이래야지 아 너무 보기가 좋네요 저기 유로파 이렇게 써있는데 한글 뭐야 길거리 음식 너무 정직한 번역이다 그래도 막 의미 없는 한글 써있는거 보단 낫지 않냐 다른 외국 게임들은 보면은 막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문자들도 막 써있고 그러잖아 아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죠 아이고 말하자마자 뭐야 조용히 해 아 아 사이버 전국의 가방 전국의 시대 유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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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 괜찮아요? 소리 약간 작은가? 와 땀 표현 미쳤다 땀을 왜 이렇게 흘려? 가서 샤워 좀 하고 와 조금 작아? 아 우주선이어서 샤워를 못하고 있는건가? 화물칸에 불이 들어왔다고?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처음보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시겠지만 와 진짜 최적화 잘됐어요 지금 와 이거 맨 처음 출시했을때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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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아 좋네 이게 게임이지 자 우주선 조금 둘러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로그 같은 것도 있고 탭키를 눌러서 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저의 일기장 같은 건가요? 그냥 화물선? 화물같은거 나르는 그런 운반책 역할인가봐요 택배원 같은 느낌이죠 오 여기 문 열리면은 바로 우주미아 각인가요? 아니 뭐 중간 해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탈출구냐? 야 우주선 되게 고급적이게 생겼다 오 저기 저기 한글로 써있는거 봐 한글화 되게 잘되있어 그래픽도 지금 중간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네요 뭐야 여기 샤워실 있네! 야 주인공 여기서 샤워좀 해 아 너 땀 너무 흘렸어 진짜 보는 내가 찝찝해 오오오 되게 그 맵디자인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오! 가까이 가니까 불 들어오는거 봤어? 여기가 거실인가봐요 소파도 되게 그럴듯하게 생기고 약간 지금 뭐지? 내가 나 하우스 플립하는 느낌처럼 바뀌었는데? 빨리 진행하자 여기가 화물칸 뭘 잔뜩 실었네요? 오른쪽은 막혀있네요 왼쪽으로 갑시다 보통 이런데는 동선이 정해져있죠 아 나 이런 정통 공포게임 너무 좋아 요즘에는 진짜 게임들 오픈월드 이런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아 근데 막 제대로 다 둘러보지도 못하고 너무 정신 사나웠는데 이렇게 루트 짜여져있는거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란불이 왜 떴을까 진짜 그냥 오류였을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달릴수는 없어요 지금 아우 깜짝 아이 뭐 이런거 가지고 소아베치 어? 잠깐만 이쪽도 잠깐 볼까? 여기 아무것도 아니거든 막 다른 길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곳이 오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색깔을 잘 기억해둡시다 어? 어? 뭐야? 왜이래? 헥! 오! 어머! 뭐야? 어 다른 우주선이 지금 연결이 돼있어 이렇게 뚫고 갈고리를 걸어놨네 헉! 누가 침입했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컨트롤 키로 앉을 수 있어요 컨트롤 키로 앉을 수 있어요 도망가자는 거에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거의 시간이 없네 역시 초반 도입부터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 줘야지 몰입이 잘 되지 그지? 쉬프트로 달릴 수 있어요 어? 안갔다 어? 얘 그 아까 뉴스에 나왔던 앤데? 어? 아이고 상을 다 버리고 애는 우주미아로 만들려고 했는데 창문까지 깨부셔보면서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거야? 나 이 정도면 우주선 버려야 되지 않을까? 어? 어떡해 길이 없어 빨리 빨리 아 힘이 좋네 근데 주인공이 나였으면 벌써 놓쳤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빨리 야 우주선 불 탄다 그래! 라 motiv상 아우 와아 이게 게임이지 와 진짜 간만에 이렇게 몰입하는 도입부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이냐 진짜 옛날엔 이런 게임들 참 많았었는데 왜 대답이 없지? 맥스 맥스 어? 숨소리는 들리는데? 상태가 많이 안좋은가봐 어떡해 오오오오우 아우 파편이 턱에 아아어떻게 컴온. 컴온. 하아. 컴온. 근데 뭔 말을 안들어? 내가 무슨 말을 안들었어? 뒤에 화물 노란색 떠가지고 확인하라메. 스바라시아. 쟤 로라면 무조건 남탓하래네. 아아. 이 운반작업 하지 말자고 했었어. 와 로봇 뭐임? 에어컨. 에어컨. 가게가? 우리 니가 신경쓰. 아. 아. 예. 아. 그치. 어떡해 나중에 저 로봇이랑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엄청 쎄 보이는데 어? 차별이저기, 당신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내가 할 수 있잖아 선생님 네 선생님 뭐라고 말하니? 얌전하자 에이! 무슨 일이야? 에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 칼리스톤 참고로 여기에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칼리스톤은 목성의 위성입니다 맞나요? 목성 주위를 돌아다니는 한 조그마한 행성이에요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에요 우리 지구의 달같은거죠 와 나였으면 진짜 죽였다 뭐야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바로 감옥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상해 교도소 들어가는거를 저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착한 사람 같지 않아요? 패리스토이 무자비하게 하진 않고 좀 젠틀하게 대하는데 어? 아닌거 같애 좀 약간 근력 강화해주는 권틀릿인가? 와 야 진짜 영화 보는거 같다 하 진짜 쩐다 뭐야 여기 생체 실험장이야? 와 진짜 무섭겠다 포화장치? 포화장치? 어? 뭐가 어때 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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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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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소리 으아 죽었어? 죽었어?!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이 끝이 안나지이이이이 으아 마취도 안하고 으으 일어났니? 수감구역 둘러보기 신규 수감자 뭐..뭐가 없는데? 뭐 어떡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뭐여 웬.. 큐브가 있네? 이거 아까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이거 뭐지? 엄마야 어우 귀아파 어우 야 너 공포게임에서 스트리머 해도 되겠다 야 비명소리가 야 씨 뭐야? 아 방금이 꿈이었고 지금이 현실이네 현실은 죄수복도 입고 머리도 다 밀렸네 와 뭐야 문이 그냥 열리는데? 와 입소한지 5분만에 보안 최고의 감옥이 지금 바로 초토화가 됐는데요? 맞아? 달릴 수 있어 어 깜짝이야 아 로봇이 불타서 지금 망가졌네 황강이? 짠 아니 이거 라이트는 왜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어도 뭐 반응도 하나 없네 빨리 가자 어 딱 그래픽 좋다 길 보이는대로 쭉쭉쭉 데드스페이스의 정신적 계승작인 것 같아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 HP 인터페이스도 데드스페이스는 척추였는데 얘는 지금 목 뒤에 있잖아 어 되게 어렵게 만든 도구일텐데 이걸 그냥 날 주네 내가 배신 때리면 어쩌려고 칼을 얻었습니다 여기 넘어갈 수 있을듯 오 오 어 여기가 살짝 열렸어 어어어 어이구 참고로 데드스페이스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데드스페이스 자체도 데드신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됐고 하니까 멀쩡하지만 여기에는 미성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에요 지금 이 손모가지만 날라간 거 봐도 어? 느낌 오지 않아?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데드신은 안 보여드릴 건데 혹시나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편집할 때는 데드신 같은 거는 다 편집돼서 갈 겁니다 익히연타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우 깜짝이야 아 공격받기 전 왼쪽으로 밀어서 회피하기 우웃 공격받기 전 오른쪽으로 밀어서 회피하기 우웃 익히 야 때려 공격받기 전 오른쪽 왼쪽 때려 그렇지 근접공격 바클릭 한방더 아우 예아 베베 또 때려 때리고 그러게 왜 공격했나 아우 아우 전력으로 막네 하지만 잘가 와 자막이 아주 적나라하구만 뭐야? 어? 어? 어이구 아우 싸대기 아우 진정하세요 형님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헛 헛 헛 싸대기 진정 아우 진정몽둥이 역시 최고의 약은 롱둥이다 오우 살짝 떨어지는가봐 이게 조작감이 되게 특이해요 다른 게임들은 회피키가 따로 있잖아 근데 이건 그냥 때릴 때 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누르기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피해집니다 약간 그 헤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 굉장히 특이한 조작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깜빵 열리기 어 이제 그 일라이어스 그래 일라이어스한테 보러 갑시다 어 어디서가 삐용삐용 소리 들리는데 어 아 근데 여기 문 닫혔었지 참 되게 나왔 되게 나왔네 이게 배경이 어떤 원인모를 감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거든 싸대기 싸대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봉둥이 야 왜 이렇게 세 아야 죽어갖고 아 한마리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엘리베이터다 작동하던 모션까지 근데 이거는 무기 내구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기 내구도 있으면 안되지 큰일나지 인마 아무도 안할걸 이 게임 회복 아이템 같은거 없나 어어? 어어? 진정제를 투여할 시간이다 진정제 투여! 진정제! 아우 약발이 잘 안됐네? 한 번 더! 아 드디어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 치료제! 회복 주사!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3번을 꾹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인벤토리 딱 보니까 이제 데드스페이스 느낌이 나죠 이 약간 이 3D 홀로글램 같은 획기적인 그래픽 데드스페이스가 원조지 옆구리가 따뜻하시겠어요 혼자이신 분들은 요즘 옆구리가 시리시다던데 혼자서도 따뜻하시네 아유 보기 좋아요 어 여기 잠겨있는데? 열리네 어헴을? 해외를? 해외이 해외이 하얀어여 해외이 이 정도까지 진짜 데드스페이스 스토리만 다르지? 뭐 시스템은 다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럴까봐 그냥 데드스페이스 4를 내시지 그러셨어요. 아 근데 데드스페이스는 3부터 좀 뇌절치긴 했어. 끊을 때 끊어야지. 왜 제이콥 이러는데? 자 이거. 뭐야? 누가 자꾸 나 불러. 에너지 변환기. 이게 뭐야? 리포즈에서 소량의 칼리스토 크레딧과 교환할 수 있는 부품. 그니까 돈을 아이템화 한 거네요. 아씨 안그래도 인벤토리 없어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냥 돈을 줘! 익히 연타! 이건 뭐지? 뭐지? 아, 철수팡. 어.. 돈이다. 어우에서 으악 으아악 아악 넘쳐 흘러렸어 어우우 관리 안해줘? 아 왜 이렇게 더러어 어 여기 방 못들어 가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기 하나뿐이구나. 가자. 디테일한건 좋은데 저런거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작진님들. 어? 다시 닫아. 다시 닫아. 아이고! 내가 이럴줄 알았다. 뭐지? 왜 죽었어? 어? 아 오바. 스페이스 누르면 밟기가 되네요. 이것도 데드스페이스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한. 어? 저기 뭐가 있어. 체력? 나 체력 안달았는데? 무슨 소리지? 열지 마 제발. 소리가 나잖아. 왜 이렇게 애가 눈치가 없어. 으아 뭐야 이건 또. 여기 저그저그 신범했어요? 으아이 터진다. 밟으니까. 헉. 일라이어스가 친구 구하러 갔었나봐. 일라이어스가 친구 구하러 갔었나봐. 어? 아이템 상자다. 엘리베이터. 난 일라이어스가 되게 뭔가 나중에 뒤통수 칠 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나봐요. 친구 구하러 간거 보니까 의리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어? 어어? 어어 왜 처리중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어어? 닫아. 뭐 안나오겠지? 뭐지? 뭐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나오네. 어? 그 연출이 게임플레이랑 불씨롭게 이어지는게 어어 그래 이 로봇! 헐! 감염자도 아닌데 그냥 다 죽이고 있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역시나 싸우는군요 아 들키지 않고 지나가기구나 싸우는 게 아닌가봐 막다른 길이다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저기 바로 앞에! 로봇 있는데! 아아악! 으악! 아야 내 다리! 아기 다리! 구기 다리! 아아아악! 대듯이 안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편집자님의 할 일이 또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에 로봇 있는 거를 내가 못봤네 앞에 로봇 있는 거를 내가 못봤네 조심히 내려가 컨트롤 눈에 띄지 않기 눈에 띄지 않기 너무 무서워 내 가슴에 달려있는 손전등 이거 못 꺼? 간다 햇 으응 뭐야 요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예에핳 와 로봇 목소리 되게 좋다 에핳 여으 bilingual 뭐어떻해야 됴 아으아 여기 이 있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꼼꼼히 보세요 간다 이건 뭐지? 아 회복 킬 좋아 회복 주사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오 여기도 뜯을 수 있어 이제 괜찮다고? 어어 그러면 조금 더 이곳 저곳을 둘러보자 여기가 진행루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겄지 캐비닛 열 수 있어요 돈이다 돈이다 2 아니 근데 그런거치곤 방이 너무 넓은데?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어? 맞아 이거? 잠깐만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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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맞아요 여기?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아닌데 여기가 비밀 장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뭐지? 퓨즈 필수의 아 퓨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이 번역 이거 이상해요 퓨즈 필요함도 아니고 무슨 퓨즈 필수의야 어 다른게 탈의실로 들어가 봅시다 퓨즈 와 분위기 이씨 미쳤다 돈을 많이 주네 자니 퓨즈 필수의가 아니라 필주의야? 그게 무슨 뜻인데? 퓨즈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의해라 뭐 이런건가? 그래도 번역이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나 지금 어디가 하고 있는건데 그리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전사고 그러진 않겠지? 에? 샤워하다 죽었나? 뭐.. 뭐 어떻게 해? 진짜가 뭐야 뭐야 뭐야? 어? 회피 싸대기 아니 싸대기가 아니라 진정제 어이구! 진정하세요 손님! 진정제2여 어 밟으면 아이템 나온다 맞다 데드스페이스2랑 똑같이 어? 여기 상자가 있었나 원래? 부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줘 됐다 됐다 다시 돌아가야돼? 어이구! 해피! 따닉! 아이고! 진정제2여 진정제! 아! 이뇨소기! 이뇨소기! 아 이게 전투 하나하나가 되게 빡세여 어어? 이게 미 bumps 어? 이 녀석이 연속 2번을 공격해? 2번을? 그럼 난 3번이다! 임마! 아! 아 이거 왜! 왜 맞아 이거! 해피! 진정제! 진정제가 잘 안钟 썬 특수효과 어? 여기 원래 열리던가? 와... 피칠갑 한거 봐요 미쳤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퓨즈를 찾으면 여기 돌아오면 되겠네 그리고 피, 필주의 아니잖아? 야 아까 누가 퓨즈 필주의라고 했어 어? 퓨즈 필수이라고 대놓고 써있는데 여러분 한글 몰라요? 내가 말 너무 심하게 했던 잘못 읽을 수도 있지 어? 어떻게 그따구로 얘기를 할 수 있네 플레임아 빨리 우리 물주분들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주제넘게 그만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야 자 저기가 진행루트 같고 아까 로봇이 봤던 곳 여기 왜 열려? 아무것도 없잖아 왜 왜 열려?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저 불빛이 로봇 불빛이었구나 나 몰랐어 어! 나 세이브 어디서부터 혹시 파밍을 제가 다 한건가요? 잠깐만 뒤좀 돌아볼까 아 여기가 열려있네 여기도 열려있네 여기도 열려있네 다 열려있는거 보니까 파밍하고 저장이 된거 같죠? 아니네 아 나 이런 씨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자 빠르게 복구 우리 편집자님은 이 구간을 아주 알아서 잘 잘라주실겁니다 아니 볼게 되게 많네 아니 세이브는 해주셔야죠 우리 링딩동 같은 게임아 진짜 올템이 없네 내가, 내가 저장할 수 있냐? 음 내가 수동으로 저장이 가능하구나 왜그랬을까 내가 저장을 안하고 저장이 있는 줄도 몰랐네 상자 상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불이 딱 꺼지면서 애가 뛰어오겠지 그러면은 어? 어? 뭐야? 왜왜 껴놔요? 회피 아야! 아 뭐야 왜왜왜 타겟팅이 안돼 잠깐만 진정좀 해봐 나 게임 시스템이 이상해졌어 됐다 네 그만 진정좀 하세요 아이템 내놔요 체력 회복 아유 잘 죽는다 아니 죽는게 아니라 진정을 잘하시네요 아 아 아유 뭐하시는거에요 저리 가세요 팬미팅은 다른 때 하겠습니다 준비시오 진정제 투여 진정제 투여 진정제 투여 요hhh convincing 면 보고 인도 ㅇ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곳이잖아 이 스바라시아 이어져있네 그러면 안전하게 나는 여기로 간다 아니 근데 퓨즈가 없는데? 퓨즈? 얘들아 퓨즈 어디서 왔니? 아싸 아이템 상자 아! 아! 뭐야! 아잇! 야잇! 개꿔아잇! 아우씨! 아우 깜짝이야 뭐야 심지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와 미미기야? 얘는 왜 머리가 날라갔어요? 음성기록이다 여러분 여기 퓨즈 있어요 퓨즈 를? 다시 들고 가야겠죠? 아 이 동선 되게 꼬아놨네? 뭐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숨겨져 있길래 이 정도로 꼬아놨을까? 아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구만 자 빨리 합입 내려 그럼 여기가 열리겠죠? 오 열렸네? 자 뭐가 있을까아 어디보자아 아주 두근두근 하구만 에너지 변환기 치료제 이게 끝이야? 미쳤네 게임이 크으 내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 어? 심지어 이제 인벤터리도 꽉 찼어 퓨즈는 들고 갈 수 있냐? 가져갈 수는 있네 인벤터리가 따로 보관되나 봅니다 퓨즈는 일단 일단 저장하자 그래 뭐가 이렇게 저장이 많이 됐어 뭐.. 어떻게 해야돼 삭제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이거 저장 어떻게 해요? 새로운 수동 저장 여기 있구나 됐다 가자 이제 아이씨 사람 시체 매달려 있는 줄 알았네 여기다가 퓨즈를 넣고 여기다가 퓨즈를 넣고 여기다가 퓨즈를 넣고 어휴 여기 또 왜 이러실까 어? 불좀이다 불좀 불타는 좀비 아유 여기 또 왜 이러실까 아유 여기 또 왜 이러실까 불좀이다 불좀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주님의 사랑! 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헛말이 튀어나왔네 주님의 사랑 물리 아우 눈 아파 오 아이템 아우 눈 아파 아우 눈뽕 감광성 감광성 경고 감광성 경고 와 이런 시설에서도 아직까지 홀로그램이 작동되네 시설 좋다 야 튼튼하고만 칼리스토 시설 등등 대수네 이게 이게 근데 뭐야? 뭐지? 반대편에도 뭐가 기어갔는데? 일라이어스인가? 어! 어 숨어! 들킨거 같죠? 아무리 봐도 들킨거 같죠? 선반 피해자 일라이어스 허바나 샷! 아우 주님의 사랑 아이고 이거 무슨일이야 아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우 피해주고 진정하세요 손님 진정 아우 쟤 어디가 야 어? 어디가? 주님의 사랑 맛보고 가야지 웃긴 놈이네 여기 어떻게 가 여기로 가면 되나? 아우 그러게 도망도 가네 얘 지능이 있단거잖아 역시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 깜짝이야 너 뭐야 오! 드디어 무기를 얻는건가 아우 겨울하고? 쓰읍 굉장히 겨울하기엔 강력해 보이는데 이 쇠디를 버리고 이건거지 어? 뭔지 모르겠지만 문을 뭔가를 켰어요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너 곤봉 맛 좀 볼래? 아이고 바로 첫 타가 나오네 오 바로 칼 날라가고 어 뭐야 어? 나니? 이거는 그 그거잖아 다잉라이트 다잉라이트에 있는 스파크 기능이 적용이 됐네요 아이템 주세요 찔리면은 즉사인가 봐 근데 여기에서는 뭐 발차기 같은 밀치기 스킬 없잖아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일단 왼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오른쪽 한번 살짝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딱 가려면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겠지 누가 봐도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게 생겼네 안 튀어나오네 뭐지? 분위기는 바로 뭐가 튀어나오는 각이었는데 이상하다 얘도 지금 머슥해서 지금 뒤통수 긁적거리고 있잖아 머슥타드 사람 시체도 파밍이 되냐구요? 아 진짜 너무 잔인한거 아니에요? 파밍이 되더라도 그건 안되지 하면 안되는건데 해봤는데 안나오네요 까비 describe он 뭐야 이거 뭐야 아이템 표시인줄 알았는데 그냥 너트가 빛나고있는거였어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로 온거 같은데? 뭐지? 앗 아악 헉 하나 쓰자 그냥 버리고 가기는 너무 아깝고 호오 아 너무 과다복용 하는것 같은데 이거 야 괜찮나? HB 거의 풀이잖아 지금 한칸 달았었는데 바로 reciprocal 저 또 괴물소리가 으아 왜 아까 우리 왔던데네 어 안녕하세요 뭐해요 아야 아 또 맞다게 하고 있네 슛 슛 싸대기 주님의 사랑 stark pick 아이고 주님의 사랑 덤벼 어바바바바디 뒤에도와 진정제 주님의 사랑 진정제 회피 아이고 좀 빨리 죽어 아우 진짜 질기다 질기 죽어 죽어 아우 야 타겟이 막 바뀌네요 피하고 한손밖에 없지 넌 죽어 숏 지금 핫 피하고 한손밖에 없어요 콤보가 안돼요 아휴 꽉세다 주님의 사랑을 줄서서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다시 한번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냐 하하하하 어? 일라이어스의 음성기로 올라가보자 여기가 닫혀있었는데 지금 열렸어요 오케 와 프레임 안 끊기니까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가끔씩 로딩하는데 살짝 프레임 드랍이 있긴 한데 전혀 신경 쓸 정도 아니야 헤리스의 대위야 헤리스의 대위야 헤리스의 대위야 헤리스의 대위야 헤리스의 대위야 어 책상에 뭐 있다 아씨 유리로 막혀있네 조용히 가자 아니 이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면은 아니 이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면은 아! 아이고 그래 이렇게 바로 들키지 임마 아니 같이 돕고 탈출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착하네 이걸 내 탓을 한다고? 뭐? 생소하라고 했다고? 누가? 음 잘 가 저 건틀릿이 데드스페이스의 키네시스 같은 건가 본데요? 근데 데윗 떨어져 죽었어 건틀릿은 죽어가지 넌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아이템 줘 반발 피해네 데드스페이스의 키네시스가 여기에서도 있다니 물건 들을 수 있는 거 염동력 쓰는 거 말이죠 와 시설 디자인 진짜 간지 쩐다 잠긴거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저 페리스 중이 안 죽었어 100%야 게임에서 약간 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 시체를 발견할 수 없다? 100% 나중에 다시 나오고 장담할 수 있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데드스페이스에는 있던 기능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없는 기능이 내비게이션인 거 같네요 혹시 몰라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 내비게 아 깜짝이야 아우 놀랬잖아요 생파라고 했던 애가 얘인가 혹시? 보안실에서 일라이어스 찾기 깜짝이야 아니 아파 보이는데 아니 부서진건 그렇다치고 왜이렇게 녹슬었어 어 한 20년 된거 같네 엉당니 어 뭐야 얘 속이 텅텅 비었는데요 아 얘는 지금 싸워서 고장이 난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20년 묵혀놓은 고철인가 봐 근데 움직이는게 되게 신기하네 어 이거 작업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위로 못올라가고요 여기 위로 못올라가고요 아우씨 아우 놀래라 아 나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번 피한거 무엇? 해피! 아우 좀 진정하세요 아! 주님의 사랑이 고프신 분 아우 아앗 아싸 회복 주님의 은총으로 체력을 뿌려주시면서 가시네 누가보면은 저 기독교인줄 알겠다 그죠 근데 저 기독교 맞아요 세상에 잠깐 어디로 가야되 길이 어디야 여기 갈수 있는거야? 이게 갈수 있는길이라고? 가지네 어 뭐야 어어어어어 빨리 오우 일라이언스 죽는줄 알았네 와 3 이거 또 한국어 더빙으로 들으면은 뭔가 정자로 시이이이이 아 이렇게 욕 할거같은데 이케 이제 우리나라 더빙도 되게 옛날에는 욕 쓰는거 자체를 되게 금기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나라하게 좀 자연스럽게 비속어가 나오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 한국인들 감성이 아니야 욕이 좀 약간 흘러나오듯이 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어 더빙으로 욕하는 건 아직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런 이러면서 막 너무 정자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의 최초 시도자가 그 사이버펑크였죠 너무 기대했던 게임인데 그거 개똥망작되고 진짜 와 지금 생각해도 개빡치네 거기 상자있다 아 인벤토리 가득차서 못가져가 아니 근데 크레딧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 여기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핸드캐논이 800원이네 업그레이드 뭐야 총이 왜 이렇게 왜소해 손잡이 부분만 없고 총신을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멋있다 오케이 제발 땀 좀 닦아 komm 수염도 좀 수염 안에 땀 고여가지고 곰팡이 피겠다 totally 아니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근데 아이템 여기서 팔 수도 있지 않아? 오오호우 2키를 꾹 눌러서 받 네 에너지 변환기는 그냥 화폐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와 벌써부터 돈이 929원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템을 또 가져가주면은 핸드 캐논 권총탄약 오오오오 총 어떻게 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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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자 무기이 스턴 곤봉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총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네요 안정성 탄창 용량 매그넘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폭발 탄환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 반격과 안정성 업그레이드인데 200원 300원 방어 성공 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공격을 잠금 해제합니다 공격당한 대상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추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일단 솔직히 총알을 아낄 수 있으면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총알도 팔 수 있...지 않아? 팔 수 있네 근데 지금 핸드캐논 권총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에너지 변환기도 당연히 팔아야 되고 곤봉을 업그레이드 하자 폭동 진압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격력이 향상된 새로운 공격 능력을 해제 방어 태세 방어 중일 때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패시브 스턴 방출기를 활성화 속도 증가 합금 피복 휘두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량 합금 피복을 사용해 공기저항을 감소 근접 콤보 범위가 증가 근접 공격을 상대가 방어하면 공격자의 팔이 부러지는 기능 공격력이 최대로 증가하도록 민간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정한 전압 상한을 제거 2,700원 공격력도 미쳤고 가격도 미쳤네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찍자 폭동 진압과 속도 증가 휘두르는 속도 근접 콤보 범위 증가 더 많이 때릴 수 있단 얘긴가? 이 기능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 어? 200원이 남아서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쓰읍 그냥 돈 좀 더 모았다가 이거 빨리 찍자 좀비가 가끔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찍으면 팔이 날아가요 방어를 못하게 나 갈게 엘라이어스 좋아 우리는 근접 무기를 풀 업그레이드 해서 인파이터가 되자 뭐야?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헉! 감염됐어! 조준사격 총알 아까우니까 폐피! 신정! 아! 신정하세요! 신정! 신정제 투여! 살피 아우 여태 뭐야 진짜 아리야? 나중에 여기서 막 계속 튀어나오나? 의료시설 샀기 가자 촉수물로 당하면 감염이 되나봐요 아까 그 엉덩이 괴물한테 머리가 엉덩이처럼 생겼던데 아우 왜이렇게 어두워 왜저래 속이 안좋은가? 이렇게 조용히 다가가서 뒤에서 급습해보자 적 뒤로 급습하기가 있네 진짜로 빠른 처치? 2키? 찌르기! 와아아아아아 아 칼로 근접무기가 아니라 칼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어우 이거 은신공격 되는구나 알았어 근데 이렇게 은밀히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줍시다 항상 기어다녀야지 그러면 아니 이런 무조건 들키잖아요 아니 저 엉덩이 괴물 으아악 저 뭐야 저 원거리 공격해 이 자식이 아우! 주님의 사랑 콤보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때리다보면 이렇게 타겟팅 뜨는데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아악 난 임자가 있다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 바람피는거 알면 희쁨이한테 죽어어 아우 이 엉덩이 괴물 엉덩이도 무려 두개나 있어 머리랑 엉덩이 쪽에 하나씩 있잖아 내 사랑은 희쁨이 하나뿐이라고 뭔 소리야 이거 여기가 진행루트 왔고 여기가 비밀장소 같네 딱 봐도 엄마야 뭐야 일단 척 봤을 때 어두운 길이 있으면은 어두운 길부터 무조건 먼저 가야돼요 이런 게임은 볼 법 없냐 오 여기 유리가 없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으음 확실히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지? 눈이다 17원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아까 죽인놈 파밍 안했다고? 엉덩이 괴물? 아냐 방금 그 다리 때려가지고 회복템 나왔어요 회복템 제가 너무 빠르게 파밍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습으로 주민 죽인놈 아 맞네 기습한거에 내가 뽕맛을 느껴가지고 걔를 잠깐 깜박했는데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뭐지? 상자다 못먹는데? 막혀있잖아 이제 괴물 나온다? 이 봐라 이 봐라 아이고 뻔하지 니네 움직이는게 뭐 그렇고 그렇지 콤보 공격 아이고 누구세요 넌 아잇 저리 가 펜사인에는 좀 나중에 한다고 왜 이렇게 몰아서 나오고 아이고 아잇 해피 싸내기 콤보 공격 커보 공격 에이템 먹어 나 총알 없는데 이럴 수가 인벤토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너무 행복하다 솔직히 이 게임은 인벤토리 관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벤토리 진짜 모자라요 여기 있는 아이템들 아주 모두 우리 싹싹 다 가져갈 수 있겠죠? 순정 에너지 변환기?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더 비싼 아이템이겠지? 핸드캐노? 권총탄약 회복 주사 장전하고 좋아요 이 수많은 감옥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일단 가자 여기 진행루트 아니야 여기 진행루트 아니야 딱 봐도 먹고 이제 돌아가잖아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면 짜잔!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뭐 이 봐라 이 봐라 어? 아까 안 열렸던 곳 여기 여기 유리 넘어온 곳 여기 우리 사다리 타고 내려간 곳 여기 우리 사다리 타고 내려간 곳 그러게요 근데 비밀장소치고는 뭔가 딱히 먹은게 없네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밍한게 어디야 여기 유리로 막혀있네 여기가 깨지는데요? 뭐지? 나 진짜 깨질 줄 몰랐어 어? 바이템이다 와 다섯 발이나 주네 갓겜 음? 아니 근데 총알 다섯 발 먹기 위해서 지금 유리창을 부순거야? 이 넓은 장소에 아이템이 그거 하나 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뭐 총알 많이 주시니까 감사히 먹어야죠 뭐 배딱지에다가 알을 이렇게 품어놨어 거북이 새우 거북이 새우 근데 거북이도 배에다가 알을 품진 않지 않냐? 왜 이건 또 안 부서져 올라가 올라가 어 나도 반가워 다음에 봐 사인에 티켓 사서 오렴 그때 그럼 사인 해줄게 아 깜짝이야 왜 뭐고 어? 좀비 있어 암살 가자 암살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발 뒤돌아보면 혼낼거야 아유 이러이씨 아우 내가 혼난댔지 혼난댔지 혼난댔스까 자 조용히 숨어있다가 여기로 올거에요 아니 저걸 넘어가네 하하하하 아니 저정도면 그냥 사람 아니에요 사람? 어? 아니 이런 개 아우 진짜 암살을 어떻게 어? 막아? 아 이게 미쳤나? 미쳤구나 니가 컴바막냐 어우 딱 열받게 하네 하하 뭐 어떻게 하라고 뭐가 없는데? 뭐지? 뭐? 여기 잠겨있는데 교도관 시체찾기 시체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야되나? 찾았다고? 아 내가 얘가 교도관인줄 알았어 이식채 채취하기 이식채 채취하기 아 이 목에 있는 으악! 아 카메라 각도 나이스 칼로 딱 가리는 위치에 있네 이 목에 있는 데이터 칩을 이용해서 열쇠로 사용할 수 있나봅니다 난 왜 못 넘어가 쟤네들은 넘어갈 수 있잖아 아 이건 넘어가지고 저건 안 넘어가지네 왜 상자 차별함? 우와 문 열리는거 되게 멋있다 왜 이리 오시면 차기 어유 엘리베이터가 아주 초고속이네 소닉을 따라잡으려고 난 커서 엘리베이터 왕이 될거야 우아앙 뭐 이렇게 애들을 막 다 가둬놨어 자이로드롭 오랜만에 듣는다 요즘 놀이기구를 통 안타가지고 진짜 뭐야 아이 뭐야 아니 너 언제 왔어 오 뭐 어디계셨어요 아이 놀래라 듬비라 우매한거 해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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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진정제 투여 차아 직방 자 이제 좀 진정이 되시나요? 자장전 양쪽이 길인데 이쪽이 길일까?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와 자 똑같이 생겼네? 서로 이어져있나? 여기가 약간 더 어두우니까 일단 여기로 가보자 여기가 약간 더 어두우니까 어 여기 세탁실이야 뭔가 쎄한데? 일단 숨어 아휴 숨으니까 너무 오리걸음한다 넘어갈 수 있나? 못 넘어가요? 아휴 아니 뭔가 장소는 되게 넓은데 먹을 수 있는게 없어 무슨 소리지? 아니 구해준 은혜를 이따구로 갚는다고? 야 너 내가 안 열어줬으면 여기서 평생 굴렀어 이래서 지성 없는 에일리언들이랑 이거 궁금하다 다른 것들은 별로 안궁금했는데 이거 들어보고 싶어 뭐였지? 에 목록을 어떻게 해보냐 아까 방금 먹은게 뭐였을까요? 어? 보안코드 힌트? 이런게 있네? 에? 뭐야 이게? 명령에 따라 보안시설 의료구역 및 동적 깜빵 전송 시스템 관리구역 접근 권한은 블랙아이언 교도소 보안 네트워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는 민간 또는 블랙아이언 교도소 이식 체에 읽기 전용으로 기록됩니다 에이? 에이? 뭐야? 교도소장이 이 일이 일어난 걸 의도한 것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야 그리고 방금 내가 그 뒤통수에서 떨군 애 말고 방금 방금 전에 문 열었던 친구가 얘인가? 그럼 얘는 뭐야 이 열쇠가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 뭐 이런건가? 이 열쇠 표시가 뭐지? 오 아이템 흐어어 뭐 이렇게 많이 줘 또 부담스럽게 하 인벤토리 한칸 남았다 또 사람 사람 지금 불안하게 만들지 또 여기 말고도 길 하나 더 있던데 여기 뭘까요? 하하하 이 사람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네 뭐야 이거 부셀 수 있나? 음 회복템이랑 돈 어 여기도 있어 돈과 회복템 이게 다야? 아니 뭐 아까부터 이렇게 아이템이 소박하게 나와 어 어? 뭐지? 다 봤다 돌아가자 네 이거 난이도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하니까 너무 긴장감이 없나? 우리 난이도 잠깐만 올려볼까? 중간 보안으로 올린 다음에 한번만 해보자 중간 난이도 얼마나 어려운지 저장 한번 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 파워가 약해졌어요 다들 긴장을 해야됩니다 아니 뭐 진행루트가 어디야 왜 이렇게 자꾸 계속 갈림길이 나와 사람 속 사람 속상하게 뭐지? 여기도 갈 수 있는 곳 아냐? 아니 뭔 길이 이렇게 많아 괴물 소리가 들려 어디서 이렇게 괴물 소리가 들려 아니 되게 가까운데? 아이고! 아니 뭐야 왜 여기 계세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없었 짜나요 회피 임마 하단 공격 텀버 공격 으이구 뭐야 넌 신고야! 같이 가 그럼 나 말고 쟤랑 같이 가라고 어휴 아 어디가 진행루트일까? 아 궁금하네 여기가 진행루트일까? 아 어? 저런 연출 진행루트다 기다려 딱 기다려 다 보고 돌아올테니까 여기가 여기가 아마 여기로 가서 요렇게 파밍하고 여기로 돌아올거 같애요 딱 필이 오죠이? 응 혹시 조금빙 이게 numa 되게 먼데? 개구멍 왜이렇게 길어? 아우 왜이렇게 수잘데기 없이 머냐? 여기가 어딜까? 나 여기로 내려가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막혀있고 오 이거 괜찮은 건가?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여기부터 보자 뭔가 이때까지의 얘 왜이래 비밀장소랑은 느낌이 좀 다른데? 여기는 뭐야? 나이스 일단 챙긴다 아이템 순정 에너지 변환기와 권총 탄약과 회복 주사를 못 먹고 있어요 전 지금 굉장히 속이 쓰려요 어떡하죠? 죽을 것 같은데? 어 하나 사용 가능 오케이 회복 간다 자 그리고 순정 에너지 변환기 얼마나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너지 변환기 하나가 100원이고 회복템이 100원이니까 순정은 그거보단 더 나가겠지 여기가 뭐 최고 간부 회의실 뭐 이런데인가? 약간 느낌이 밀실 1 1 2 3 2 2 3 3 4 5 9 9 10 2 4 3 3 5 5 5 5 5 5 5 5 6 5 5 5 5 5 6 진화라고 잘못 세뇌받은 그런 인간들이 막 계속 트롤짓 하잖아요 일단 아이템은 다 못 들고 갈 것 같고 빨리 올라가자 장전하면 된다고? 이미, 이미 풀장전 돼 있을걸? 아닌가? 너 왜 앉아있어 일어나 어 이미 풀장전 돼있어요 인벤토리를 더 비울 수는 없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한계야 자, 돌아서 왔지? 딱이지? 봐봐 형이 뭐라 그랬어 상점 언제 나와요? 제발 저 아이템 좀 팔게 해주세요 진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아야! 너 미쳤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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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잖아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구먼 아 미국 박보기 힐링 시설이 멀쩡한 곳이 없네 또 새로운 녹음 일일이 들으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대충 중요해 보이는 것만 들읍시다 아 안돼 아이템박스 이보다 무서운 경우는 없었어 뭐야 너는 핸드캐논 권총 사냥 안 돼 좀비를 슬쩍 보면서 나 이제 좀비들이 안 무섭고 아이템이 무서워 아이템을 못 먹고 지나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에이로 갈 수 있나? 어? 찾았다 키네시스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꼽아내냐? 오오 안 고장 났네? 어? 여기 퓨즈를 뽑을 수 있는게 있네요? 이걸로 물건을 집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리 와! 오오! 내려놔! 부셔! 부셔! 단단 데스네? 아 깜짝이야 이씨 어어 아 멍청하게 맞고만 있어 그리고 좀비가 돼가지고 되게 그냥 사람처럼 때리네 물어 뜯어야지 아오 연기력이 부족하네 좀비가 아 근데 뭐야 너무 징겹다 근데 이게 과장된게 아니라 진짜 외과의사분들은 이거 비슷한 것들을 맨날 보잖아요 수술하실 때 아 진짜 존경합니다 의사선생님들 저희의 목숨을 항상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뭐야? 그립을 사용해 저 붙잡기 이리와어어 이리와어어 꺼져 고마워 또 아우 에너지가 해피 한번 더 싸내기 싸내기 주님의 사랑 머리가 날아가셨네요 보기가 좋아요 뭐야 아우 아우 진짜 핵 핵 핫 둘 셋 넌 넌 왜 멀뚜기 터라안 보고있어 어 친구 아니야? 안도와줘? 친구 도와줘야지 아니 탱커 아이씨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빨리 죽여 아 아 어 위험해 아니 난이도 한번 올랐다고 이거 너무 빡센거 아니에요? 와 야 아니 무슨 다 보스들이야 와 야 난이도 와 작아 야 이거 중간 난이도 아니야 이거 그립 배터리 팩은 뭐다요? 그립 파워미터를 즉시 충전합니다 어 이거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진짜 제발 죽어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아 아 아 근데 밸런스는 솔직히 이게 지금 좀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기 멀리서 아이템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여기도 아이템이 있네 아 이런 제기랄 어? 상점이다 딴거 보지마 일단 상점 하라 헛 헛 이제 난이도를 올렸으니까 회복 주사는 하나 갖고 있자 총알 총알 총알도 갖고 있어야 되나 총알 른 팔자 그리고 어? 이제 이거 열렸네요 그립 이거 키네시스가 아니라 그립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립에 최대 에너지가 증가하도록 확장 배터리 셀을 장착합니다 그립 충전 속도 업그레이드 그립 속도 업그레이드 그립 속도 업그레이드 대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던지면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바뀌는건가 지금 1300원 있는데 나 일단 팔 부러트리는거 아까 탱커 상대하는데 애가 계속 막았잖아 와 나 진짜 스트레스 빠따를 강화 주님의 사랑이 한층 더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474원이 남았는데 이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달거든? 어? 근데 탄창 용량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야 이거 인벤토리를 좀 넉넉하게 쓰지 손잡이가 생겼네요 좋다 업그레이드 하는 소리 되게 좋다 자아 인벤토리도 아주 깔끔해졌군요 이제 아까 못먹었던 것들 먹자 아니 이렇게 많이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은 이중 하나는 벌레라는 뜻인데 그렇지 매길 줄 알았지 야이 아우씨 꺼져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질 않냐 아아 재장전 벌써 총알 3개 오바됐어요 바로 팔아줘요 100원인데 100원이면은 뭐 아무데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고 그립 배터리팩 그립 배터리팩은 팔면 얼만지 한번 봅시다 10원? 지금 잘못 본거 아니지? 뭐지? 너무 싼데? 나 아까 어디로 왔냐? 어 여기로 왔구나 자 일단 저장 한번 또 하고 원래 이렇게 상점 지나쳤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필수 저장 무조건 이제 필수 저장 잠깐만 나 녹화를 너무 오래 했어 자 열어 이제 왜 에? 에?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좀비들이 이렇게 했어? 아우 시체 썩는 냄새 매달린 교도관 닥스 시몬스 누가 매달아 놓은거야? 조직 리더? 이거 좀비가 단게 아니라 사람이 달아났네 히익 왜 에? 여긴 뭐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샛길이 있죠? 너 여기 상자에 있다 회복제? 어 캔 안집어져 아 그립 쓰레기네 저기요 아 진짜 갭 해보십네 남일이라고 와 여기 기가 막히게 또 쇠파이프가 있네 와 뭐야 어떻게 살았어 엘리베이터 부딪치기 전에 점프했나? 어릴 때 그런 상상 했잖아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지 않을까 잠시만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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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꺼져 아앗 아앗 아우씨 오 아이템 주네 이거 쏘면 뭐 도전 과제 있나? 왜 아까부터 계속 파란 캔이 눈에 밟히죠? 어 오 올리 상스러운 어머니 어머니 디저트 아메요 슛 칼 하나밖에 없데요 한번밖에 공격 못한대요 퓨즈 필수 아... 또 퓨즈 찾아야돼 퓨즈 어? 아이고 빗나갔네? 아이고 봤는데 아이고 이거를 까비 까비 아우씨 아 이러다가 HP 바닥나는거 아냐? 계속 물어뜯겨가지고 퓨즈 아이고 뭐야 아 깜짝이야 해피 아니 해피 와 이게 진짜 한 대만 맞아도 치명적이다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회복한번 하자 그래 이런때 쓰라고 아이템 많이 주는거겠지 하아 좋아 알차게 썼다 그지 어? 그치 누가 봐도 괴물이었죠 좋았다 여기에 스파이크가 있네 헉 그렇다는 뜻은? 곧 여기에서 좀비가 나온다는 말이지 않을까 어 해피 해피 스파이크랑은 거리가 좀 먼데 넌 뭐야 아까부터 뭐냐고 다 피해버렸쥬? 갔다 꽂고 싶었는데 들고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어 에너지 제한도 있고 하니까 저거 야아아 아이템 진짜 많이 주네 여긴 또 어떤 음성기록이 있을까요? 캐리 브라운 교드관 찡굿 아 프사 왜 저래 아이템인당 바로 옆에 괴물 소리 들리는데 어? 엉덩이 괴물 오랜만이군 어 여기 스파이크가 있군 달려 당겨 꽂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쏴 나아이스 올라와 다시 내려 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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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이런 나까지 떨어져 버렸네 아 아 ERT 물지 마세요! 저리 가! 아? 뭐지? 아, 누가 원거리 공격을... 아니~! 너는... 어! 에너지 없다! 싸댁이! 탁! 제발 죽어 에에에에에… 형 죽는다 야 그래도 보통 난이도치고 굉장히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얘 아이템 얻으려면 1대 때려야돼 88원? 야아 이거면 총알 1대 인정이지 헐 kw verlier 야 여러분 다른방송 안보셨죠? 아니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 방송만 보는거 참 좋은데 칼리 Dough 보통 난 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꼭 보세요 저 지금 굉장히 강인한 편입니다 근데 최고 보안은 그럼 뭐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야? 깨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놓다가 안 먹겠죠? 에이 데드신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정도 갖고 놓다가 안 먹어요 와 진짜 웅장하다 뭐야 왜 무전 안 돼? 밀라이어스가 좀비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 금 왜 이렇게 웅장해졌어 갑자기 아니 뭐야 아 나 이런 애들 진짜 싫어 연락 안 받고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만나거나 연락 닿으면 그때 막 겁나 얘기 잘하는 거 그렇게 바빴으면 지금도 조용히 하고 있던가 진짜 짱나네 근데 왜 상점도 없냐? 더 짜증나네 난 난 진짜 연락 잘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 학창시절 학창시절 때부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 받고 그런 사람 은근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 잘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절하세요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그런 사람이라면 반성 많이 하고 회복 아이템은 꼭 하나씩은 들고 다니고 조졌다 야 야 진짜 큰일 났어 어 딱 딱 여기로 로딩이 됐네 안녕하세요 아 에너지 뭐 달라 아 아 아 머리를 쑤트려서 원거리 공격 못하게 하고 어깨 안마 좀 받은 다음에 바로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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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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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싸대기 연타 그만 좀 때려 이것들아 와 아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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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무스 아카이존 똥제이 와아아 모더노 아아 아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로딩을 왜 했냐면요 아까 퓨즈 필요했던 곳 있잖아 퓨즈 필수의 방 거기를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 여기 벽에 바짝 붙으면 애들이 나를 인지를 못하네 여기에서 조용히 가가지고 여기 왔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플레이를 해줍시다 어? 얘네들 나 아직 인식 못했어 근데 아까 뒤에도 엉덩이 괴물 또 나오지 않냐? 이번에 암살로 가볼게요 내가 좋아하는게 또 암살 틀이거든 인내심을 갖고 등짝을 노리자 아이 미쳤네 이건 이건 워까지야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아니 잡지 않는데 시간 개 오래 걸려 아이구 피하고 터뜨리고 예아 베이베 엉덩이 괴물 엉덩이 괴물 엉덩이 괴물 아유 죽어 조용히 아이템 주세요 95원 아까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군 체력 올려주고 이템 주시고 이템 주시고 여기서 퓨즈 좋아 아이 내가 그 퓨즈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내가 까먹었네 여러분들은 말 안해주고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 멘트가 아무리 재밌다고 한들 낄낄낄낄 웃지만 말고 좀 같이 플레이 하자고 오오오오오오옵 몰랐다고? 그래 우매한 것들을 내가 뭐 탓할 수는 없지 원래부터 우매했던 것을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깄다 좋아 왜 창고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냐 쓰레기만 주는거 아니지 스컹크총 설계도? 어? 이게 뭐 인정? 새로운 무기 수신기의 설계도입니다 하으... 히든 무기 인가봐 오 이런 osób 이거 버려 싸구려 에너지 변환기 아 열어줬오오옹 아 저쪽 반대편에서는 잠겨있어도 너 여기는 열려야지 이걸 그대로 다시 돌아가? 아 맞다 휴즈 다시 뽑아가야되지 제작진님의 큰 뜻을 못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을거 없죠? 곤돌라로 보안시설 도착하기 좋아 오 설계도 업로드 중 스컹크총 설계도 스컹크총 800원에 구매 가능 돈이 택도 없는데? 돈이 택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 미친 795원? 야 아 힐팩을 팔아야되나? 아.. 괜찮은건가 이거 좋아 오오 쩐다 현재 블랙아이언에서 테스트중인 한손 산탄총의 시험자 한손 산탄총 400원으로 탄창 용량 업그레이드 이거 난이도를 갑자기 올리니까 돈이 좀 부족한데 내가 아이템을 너무 팍팍 써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바꿔 아니 상점 이용중이잖아 이 쓰레기야 좀 기다려 일단 총알이 별로 없으니까 아끼자 얘 머리가 그새 자란거 같은데 어? 어어? 좋아 둘다 머리 날렸어 어? 이거 성능 테스트 해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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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와어어 괜찮은데? 엄마 타야 역시 산탄총이 좋긴 좋다 스컹크 총 탄약 총이 생기자마자 탄약을 받아주네요 좋다 대장전 탄창이 너무 적어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애 탄창이 진짜 적네 그립 배터리 팩 그립 배터리 팩 어? 휴즈를 왜 빼? 엥? 힐팩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휴즈를 두개나 뺐어 여길 올라갈 수가 있네 여길 올라갈 수가 있네 아하! 여기다가 힐팩을 세개나 준다고? 아하 이거 쎄한데요? 어어 느낌이 와 느낌이 와 자아 자아 이거 꽂으면 우와 이게 짱커 그립을 사용해 적 붙잡기 와어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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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야하아 왜 시체가 왜 이렇게 통통 튀냐 하하하하 무심무십 뭐여여 너도 어? 저리 가 너도 일로와 어 저리가 절로 가라고 아니 형님 형님 저리 가시라구요 와아 잘 갈려 아이템 줘요 아이템 산산히 갈리면 아이템 안주나? 아 뭐 안나와 시체 사라질까봐 나 지금 너무 두렵거든 어 어 얘들아 이리와 옳치 이리로 아니 저리로 가라고 하하 야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 아 이거 왜 밀치기가 없냐 똥게임 어 초에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위험한데 오케이 으어어어아 나 물린다 저리가 오 나이스 밀쳤다 죽어엌 죽어엌 아 에 나니 아니 이걸 처음부터 하신다고요? 아 오바야 진짜 아 진짜 오반데 여기 오세요 야 에너지 없어 에너지 벌써 다 썼어 앗! 아 나 밀렸어 맞으면서 아아 자 집중해서 해보자 뭐야 이리와 옳지 들어가 자 여기서 나오지 오 깜짝아 들어가 뭐야 옳지 일로와 일로 옳지 옳지 짜란데 짜란데 자 들어간다 뭐야 들어가라고 아 이거 에너지 너무 빨리 단다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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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낼수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는데 왜 안나와 아이템 파밍이나 해놓자 아이템 파밍이나 해놓자 넌 지고가 그렇지 장전 아우 아우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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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아우 더러움을 멈춰 띠 띠 나이스 너도 한번만 더 뒤로가 한번만 더 아아 왜 뒤로 안 가는거야 아아 진짜 결국에는 계속 죽이네 사자 맞다 어우 딱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빠이 겜데 나 이 스바라시다 바이 버티 디스트럭션 투리스 셀 와 당장 키네시스 업그레이드 와 아이 보통 난이도여서 더 힘들어 지금 뭐야 얘는 어 뭐야 와 플랭같아 하지마 어어? 아니 플랭같은 애가 막 귀여우냐 동족 혐오라고 들어봤어? 지금 내 기분이 딱 그 상태야 한밭길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보안시설 제어판 활성화하기 아니 뭐 상점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뭐 벌써 상점이 또 나와요? 자주 보는건 좋기는 한데 확장 배터리 셀을 장착 300원 900원? 탄창 용량 업그레이드 400원 아아 키네시스냐 탄창이냐 탄창 가자 솔직히 샷건 되게 많이 쓸 것 같거든 오 총신이 두꺼워졌어요 네 발 장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보자 하지만 총알이 하나 밖에 없구만 에너지 변환기 어? 에너지 변환기가 아니라 스컹크 총 타냐이구나 오 네 발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감실로 내려가기 저기 근데 저기 근데 나 뭐할려고 지금 어디가고 있는거지? 이제 스컹크 총 탄약도 좀 보유를 해놔야겠죠 아니 좀비들 진짜 안죽어 이제 아이템을 다 파는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엘리베이터 저기있다 근데 이 엘라이어스 나한테 지금 너무 똥개 훈련 시키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엉덩이 괴물 대놓고있다 야 안녕 엉괴 어? 쟤 나 인지를 못한거 같은데? 그지? 쟤 나 인지를 못했어 지금 어? 이거 잘하면 잘하면 원킬 아이씨 아니 아악 왜 암살이야 왜? 왜? 아악 아악 이게 미쳤나 후 너 이씨 나 얘 엉덩이보고 진짜 얼굴인줄 알았어 엉덩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암살할거면 일어나지 말라고? 아니 나 안 일어났어 계속 앉아있었는데 나 알아봤잖아 갑자기 막 두리번 두리번 좌로보고 울어보고 막 사주경계 완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 이거 확실히 암살 게임은 아니야 뭔소리야? 지금 나 본거 맞지? 살짝 일어났다고? 아니 내가 안 일어났다는데 왜 니가 일어났대 나 안 일어났다니까?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뭐라고 안 일어났다고 안 일어난 나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봐 뭔소리야 일어났려면 달리거나 컨트롤 키를 눌러야되는데 전혀 안 건드렸다고 나 억울해 산탄총이나 쓸걸 왜 괜히 번총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로 가라고 여긴가? 어 여깄다 아무도 없는데 아! 아니 아 뭐야 또 이 여자야? 아니 표정이 왜이렇게 띠껍지 진짜? 와 꺼내줬더니 뭐래 진짜 뭐야 야 이거 한글 번역 되게 잘 돼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내려가? 와아 무서워 와아 나이오쌤은 여기 한평생 썩었다 진짜 누가 구해줄 때까지 역시 주인공 버프 와아 또 기가 막히게 여기 딱 환풍구가 있네요 3 2 네 아 대개 사령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센 걸.. 날렸나? 약간.. 청아리 아까울지도? 어? 방금 앞에 애벌레 지나갔어 어..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 나보고 하는 말인건 맞아? 회복이야기 하나 있는데 회복을 한번 할까? 아 이거 분위기가 쎄한데 안되겠다 회복 한번 하자 좋아 뭐지? 음? 저거.. 수상하지 않니? 아무것도 아닌가? 저기도 있다 음.. 빙고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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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막았어 아 이거 막기가 되는구나 막기! 아! 아니! 막기 했다고! 안녕! 꺼져! 아! 뭐야 아니 카메라 카메라 무슨 일인데 아니 거길 왜 들어가! 아니 고개 돌려! 괴물 없어? 괴물? 괴물들이 쉴 틈을 안주고 계속 나와 진짜 아! 아니 왜 막기가 안 돼! 아! 아니 왜 막기가 안 돼! 아이 씨 피가 계속 빨리고 있는데? 저거로군 좋아 아니 괴물들이 쉴 틈을 안주고 계속 나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애 그리고 왜 스컹크 총 타냥만 주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장하자고? 상남자는 저장 따위 모른다! 어? 이거 못 가는 거 아냐? 앗 뜨거어! 으으 등 다 다 젖는다 아니 되게 되게 뜨거운 물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냥 가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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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이고 어메? 어메? 뭐여 너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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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죽어 죽어 이거 뜯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죠? 어? 아 진행루트구나 아 아 진행루트였군요 앉아 앉아 아이씨 왜 들키냐고 왜 왜 왜 왜 빵 죽어 아 은신킬 좀 해보자 단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 대놓고 그냥 은신 퓨토리얼 해준 거 외에는 이 똥겜 진짜 은신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다 무쌍 찍게 해놓지 차라리 이를 거면 회복 이제 로봇있네요 이제 로봇있네요 원거리 무기로 로봇의 머리 공격하기? 쟤 잡을 수 있는 애였어? 아 근데 샷건으로 맞추기에는 너무 아 아까운데 총이 어 엄마 무서워 어떡하지? 잡을 수 있나? 어 나 너무 무서운데 죽어 죽어 어 생각보다 약한데? 어 오 옆구리 맞추니까 뚫리기는 한다 계속 쏘면 죽기는 하네요 보잉? 해독기? 적당한 양의 칼리스토 크레딧과 교환할 수 있는 부품 이것도 판매용 아이템이네요 뭔가 뭔가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많이 떨어져있어 왜 또 덤벼 아니 아우씨 껴안기 공격하지 마시구요 아우 좀 그냥 때리라고 이렇게 답답아 아이 공격을 하라는데 왜 공격을 안하고 와서 껴안냐고 내가 그렇게 좋아? 나 총알 몇 발 있어 열한 발 어 어 여기 비.. 숨겨진 비밀길이 있는데 이 조명 때문에 여기가 안 보였지만 나는 수상해서 들어와 봤지 에너지 변환기 캬 이거 덜렁 하나 있네 얘네도 덜렁 다크 펜이구나 덜렁 하나만 있는거 보니깐 아 깜짝아 네 잘 지나가시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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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물한테 인기 만점이라고? 원래 공포 게임 주인공들이 다 그렇지 뭐 어 아 핸드캐논 권총탄약 장전됐으네 장전됐으네 이 분위기가 왜이리이? 어어어 어어어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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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 나이스 야아 트랩 나이스요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 이 트랙에 함정이 있으면 발동이 되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래서 막고 있으면?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로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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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씨 화이팅 너 지금이야 달려!!! 하아 살았다 아니 왜 감옥시설에 이런게 있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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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 the hell part, right, bruh? It's a big storm blowing, and you don't want to get caught in the middle of that. Yeah, I see it. I got eyes on the hangar, too. That's our ticket out of here. Yeah, I ran plenty of jobs out of that place. Feels like a lifetime ago. We will get you back to that life. You just go stick to the plan. Which means you need to get your ass to the habitat, though. How the hell am I supposed to get there? I know I said this would be easy, but trust or call your back. 믿으라고 한거치고는 제대로 한게 없는거 같은데 자신이 기록한 홀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래요 권총탄약 권총탄약 왜 또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주지 데이1 패치 이후에 나아졌나요? 네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PC판도 이제 최적화 어느정도 된거 같습니다 게임소리 조금만 키워달라고? 지금도 작아요? 소리? 작다는 느낌은 없는데 다른 분들도 게임소리 작아요? 사람 목소리는 원래 좀 작아요 이 기계는 또 뭐하냐 여기에다가 왠지 또 집어넣어야 될거 같은데 좀비들 게임 자체는 할만하냐구요? 아 난 저번에 그 뭐야? 인벤토리가 벌써 또 가득찼어? 어? 총알이 너무 많네 아.. 버리자 10원짜리 또 이제 슬슬 인벤토리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가 저는 이 게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상점이다 달려어어어 왜 이런 곳에 상점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있으먼 감사감사지어이 흐어어 하냐에 500원이야 야아... 미쳤다 천원모였네? 그러면은 안정성 업그레이드 매그넘 탕 공격력 업그레이드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콤보 마무리 후 적의 중심부로 빠른 조준이 될 확률이 증가 공격력 업그레이드 900원 그리고 키네시스 업그레이드 하자 그립 속도 업그레이드 발사력 증가 900원 에너지 업그레이드 중 아 이거 두개 딱 팔면 이거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아아 이거 씨 어떻게 하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할까 일단 아이템을 팔아봐라 아 이거 참 아 어떡하지 팔지마 나중에 정말 큰일날 수도 있어 저는 이 게임 돈 주고 구매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그 회피 좀 안되는거랑 최적화 개판인거 때문에 제가 쌍욕을 했는데 일단 최적화 해결됐죠 그리고 회피도 하다보니까 이게 왜 회피가 안되는지 좀 감이 와요 컨트롤 익숙해 뭐야 왜 이래요 컨트롤 익숙해지면은 회피 잘 하더라구요 저 지금 다른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중간 난이도로 하고 있는데 거의 안죽고 하고 있어요 아까 버린거 주웠어 근데 그거 10원짜리야 그리고 키네시스 자주 쓸거니까 배터리팩 갖고 있으면은 좋겠지 뭐 쓸일이 있지 않을까 이 게임 얼마에요? 가격은 좀 있어요 이거 풀프라이즈일걸요? 7만원 하지않나? 네 이게 그 어? 어? 아까 말한 홀로그램이야 빨간 파이프 따라가기 네 이게 데드스페이스 제작진이 만든 게임입니다 저기 위쪽에 무슨 아이템 같은게 있는데 집을 수가 없어요 집을 수가 없어요 어? 이거 떠오른다 뒤쪽에 개구멍이 있는데 이걸 발판으로도 쓸 수 있거든? 왜 왜 이러고 있는거죠? 자 이걸 집고 이쪽으로 붙인 다음에 올라가시라고요 순정에너지 변환기 음 야 여기도 길이 있다 어? 아이템 상자가? 상점에서 벗어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아이템을 형! 아니! 팔고 오자 나 이거 못참아 인벤토리가 벌써 다 찼잖아요 형! 형! 아아 사다리 타고 다시 올라가는거 진짜 구차하네 아니요 우리 장작분들은 제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자 내가 왔다 자 권총탄약 팔고 변환기 팔고 변환기 또 팔고 배터리팩 팔고 인벤토리 낭비되는거 이제 못보겠어 그 꼴을 못보겠어 스컹크총탄약 또 팔고 다 팔아 다 팔아 야! 1300원 모였다 이제 뭐 업그레이드할까 뭐 안정성 업그레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 우리의 빠따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00원으로는 뭘 할 수 있지? 그립 충전속도 업그레이드? 그립 속도 업그레이드 충전속도 지금 충전속도 아예 없는 수준 아니야? 충전 아예 안되는거 같던데 그럼 이제 천천히 좀 차나? 그립이? 또 언제 돌아가노? 이런거 우리 편집자 님들이 다 알아서 컷 해주실 거예요 왜 아니 그래서 인벤토린 언제 늘려줘 도대체 이정도 왔으면은 인벤토리요? 인벤토리 확장권 이런거 하나 줘야되는거 아냐? 넌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있니? 소름이네? 야 너 발 달렸냐? 발이 달려있기는 하네 공중에 떠다니네 대박 뭐야 이 빗자국 아 깜짝이야 아 쪼옹 제이콥은 비명을 지르질 않네 아우 깜짝이야 이런거 아니고 뭐였지? 으아아악 뭐야 으악 으악 더러워 아 나 방금 똥물에 얼굴 담근거 같았는데 뭐야 와 너 나 놀래킬려고 여기에서 계속 있었어? 어우 똥내나 꺼져 꺼져 와 충격 너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거야 으악 아이템도 더러워 짚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나보고 집을 하고 나도 모르게 집어버렸네 여기에 갈릴 수 있나? 이게 약간 그 화장실에 나온 하수도에서 나온 똥물들 지금 정화하고 있는덴가봐 여기가 슬러지 없애고 아 웃음 으으으음 으으음 으아 아니 똥물이 끝난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아오 더러워 진짜 어 뭐야 나 총알이 하나도 없어? 엥? 나 총알 장전을 안하고 총알을 다 팔았었구나 큰일났네 쟤 왜저래 또 으 똥물 먹었구나 너 으 내가 편히 보내줄게 어? 뭐야? 투명? 뭐야 초명이 되는 괴물이 있는데? 아니면 로딩때문에 잘못보여 저 홀로그램이 나를 현혹시키고 있어 이쪽 길로 가지 못하게끔 어? 여기에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었던거구나 내가 그 큰 뜻을 못 알아보고 오 야 이제 풀콤 날리니까 좀비들 죽는다 공격력 업그레이드해서 좋다 원래 안 죽었었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다 내놔 어? 내가 한 말을 얘가 하네? 음성 인식되나? 여기가 어디야? 아 지금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어? 아이템도 딱히 없고 한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여기 위에도 길있다 아싸 아이템 상자 괴물소리 옆에서 겁나 들리는데 에너지 변환기 크레딧 좋아 인벤토리 아직 넉넉해 두칸이나 있다고 어 이거 문이 안 열리는데 아 바로 옆에 길이 있구만 아 원래 현실에서도 사다리 탈 때 나가는 발 쪽에 손으로 짚고 올라가던가요? 왜 모션이 좀 어색했어? 이따가 신경써서 한번 볼게 야 두칸이면 엄청 넉넉한거지 총 여섯칸인데 얘 왜 아까부터 장전을 안하고있냐 장전하라고 여기 딱 봐도 지금 분위기가 괴물 나올 것 같은데 투명괴물들 나올 것 같지 않냐 아 오 오 와 어 왜 놀래라 와 와 뭐야 얘 어디가 그 와중에 공격은 안 먹혔네 나 피 하나도 안 달았어 야 나와 뭐야 얘 안있네 아 녀석이 이런건 총 바꾸고 머리를 날려줘야 애가 다가옵니다 자 날렸죠 이제 다가올거에요 뛰어와 컴온 죽어 탈 다가세여 어어 피해? 피해? 내 공격을 피해 이 자식이? 미쳐가지고 뒤져 진짜 맞기 아니면 쳐 맞는거야 알겠어? 여기 달리기가 안돼 이런 땅들은 달리기가 안돼요 끈적거려서 그런거 투명괴물들 다 어디갔지? 조용하네요 투명이 아니고 팔다리가 긴 놈이라고? 아니야 쟤네 초명도 아까 분명히 됐어 어 여기 비밀길이 어 아 팔다리가 긴 애들인건 맞는데 투명도 기능이 있다니까 여긴 도 어디야?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또 새로운 무기 순정 에너지 변환기 왜 다른 것들은 집지를 않니? 왜? 어? 아이템 소중한 줄을 모르고 빨리 안 집어? 아이 조젠데 집어 일단 아니 아우 그립 배터리 팩이 왜 이렇게 많아 스컹크 총을 집어 됐다 차라리 이게 낫다 크레딧 아 때리면은 음료소 나와야지 아 센스가 없네 제작진이 저런 자판기 왜 만든 거야 그러면 뭐야 히든 이게 다야? 되게 소박하네 어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물 첨벙첨벙 하면서 투명 괴물들 지나간다고 아니 저건 그냥 잠수한 애같은데 뭐지? 어? 쟤네 뭐야 괴물같이 생긴 커다란 알은 없는데? 괜찮겠지? 저기 아이템이 좀 있네요 아니 누가 봐도 함정인데 근데?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꺼져 이게 다인가? 진짜 별거 없네 아 이거 내 뱃살 같아 기분 나빠 어? 이 뒤에 비밀길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플레이님 다른 분들이 자꾸 총 총 장전하래요 정말 고맙다 야 이거 뭐야 어? 저기가 열렸어요 이 벽은 잠겨있고 네비 같은건 없냐고? 아쉽게도 없습니다 데드스페이스에서 되게 애용했던 기능이었는데 그죠? 왜 여기에선 안넣었을까 시스템이 되게 만들기가 좀 까다로웠나? 아싸 상점 근데 팔거 있어? 어이 짱맞네 이렇게 남겨놓고 이게 또 뭘 업그레이드해야 돼 매그넘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2700원이야 정신이 나갔어 방어중일 때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패시브 스턴 방출기를 활성화 900원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600원 600원밖에 안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지금 딱 이거밖에 할게 없는데 권총도 은근히 많이 쓰잖아 그땐 탭키였나? 아뇨 컨트롤키였어요 데드스페이스 내비게이션은 탭키는 인벤토리고 어? 뭐야? 뭐야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 아 어? 뭐야? 왜? 왜 갑자기 터져 죽었지? 그런 표? 뭘까? 아 아까 의미 없는 길인 줄 알았던 곳이 열렸네 레버를 돌려서 여기를 열었어요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잠깐만 나 왼쪽 좀 보자 왼쪽에 뭐 있어? 없어 지금 빨간 파이프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여기에 탈출구가 이어져있대 이 파이프 끝 아휴 길 한번 진짜 찾아가기 되게 어렵게 해놨네 아휴 길 한번 진짜 찾아가기 되게 어렵게 해놨네 뭔소리야 어이구? 어이구? 이 녀석이? 어딜 팔로 막으려고? 금방진거 금방진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 또 뭐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올거면 좀 빨리빨리 와 아니 벌레? 아이씨 이것들이 앞뒤로 어어 야 너 미쳤지 어디서 가래를 뱉고 있어 나한테 하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럴 줄 알고 주사를 아껴두고 있었지 아 지렁팩이 여기서 나올 줄이야 하하하하 아 회복용 주사도 다시 채워줬군요 역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 한번 눈부셔 스컹크총 탄약을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목 뒤에 있는게 체력밥니다 내 여기 퓨즈가 있네 좋아 느낌 왔어 우리 퓨즈 필요했던 곳 있었던가? 없지 돌아가서 막 다 été 훗 훗 훗 awarded osaur 자아! 처아악! 처아악! 아! 이런 죄색.. 덤벼! 이런.. 주님의 사랑 내려주고 있는데 감히.. 금방지게.. 재장전.. 재장전이 안 돼.. 총알이 없어.. 그럼 바꿔.. 주님의 더 강력한 사랑으로.. 상대방지..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근데 진짜.. 이거 딱! 보아하니! 지금 여기 아이템 딱! 파밍하고 뒤돌아보면은 애들..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 꺼져! 그럴줄 알았지 일루와! 아우치 오치 오치 이리 와이오치 이런 스바라시가 극이 가래를 맺고 금방진 것 아패 아이템 다 먹었었냐? 안먹었네 하아 또 뭐가 문제실까요 핸드캐논 권총 사냥 자 정전 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아 그만 나와 스키아기 아우 좀 이녀석아 왜 막아 그러게 넌 또 뭐야 아아 쫌 쫌 그만 죽어 해피 싸내기 죽어 내려찍기 음 아까 뽑았다는 퓨즈를 여기다가 뽑아줘 오오 근데 여기 보스전 같은게 있으려나요? 보스전 같은 것도 있으면 재밌겠다 아까 아까 로봇 잡았던게 일종의 보스전 아니었을까? 음 딱 봐도 진행루트야 어? 어디가 친구야 아이씨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네 아이씨 아이씨 나는 또 어딜 가고 있는 것일까 퓨즈 미리 뽑아놓고 여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네요 여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네요 아 제발 진짜 이건 지옥이야 아이씨 잠깐 내려놓고 짚고 재장전하고 다시 짚는다 왜 인벤토리가 가득차있죠? 왜? 아니 왜 재장전을 하다마라 했잖아 재장전 퓨즈 이런 버그 똥게임 인벤토리 늘려줘 제발 진짜 뭐가 문제야 이 게임은 어? 아 이정도 플레이 했으면 인벤토리 늘려줘야지 어 어 벌레가 사라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제문벨 박사 고치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아담스, 이거 알아봐요. 저는 도움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는 카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뒤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카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울러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찾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를 제 발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아이템 파밍하러... 아아! 아이템 파밍! 아이템 넌 내꺼야. 아, 인벤토리가 부족해 또. 미쳐버릴 것 같애. 이거 퓨저 뽑을 수 있는 거 아냐? 안 뽑아지네? 아, 제발! 아이템 상자 안 돼! 이건 지옥이야! 나이스. 아, 아이템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인벤토리가 꽉 차서. 이런 미친 게임. 버릴 게 없어. 이걸 버리자. 순정 에너지 변환기. 200원짜리. 와, 진짜 아이템 다 놓고 간다. 아우, 아까워. 이런 것도 붙을 수 있네. 아이, 단단데 쓰네. 인벤토리를 줘. 제발. 왜이렇게 잠겼어. 소독하는구만. 뭔 소리야? 왜 그래? 왜? 그만해. 이제 안 지겹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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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슬슬 전투 씬도 지겹다. 반복되는... 전투들. 난이도는 올렸는데 맞지도 않고. 위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고. 보스 전 내놔요. 아니, 여기 상저가 없어? 교도관으로부터 코드 획득하기. 그래서 요 사다리를 내려야되나봐요. 와, 지금 아이템 아무것도 못 건드려. 나... 상점을 찾아야돼. 상점을 빨리 찾자. 상점... 잠겨있네. 상점... 상점, 데스 님. 크 Fox. 아, 판매. 아, 판매. 어, 판매. 어, 판반. 매매매매매매매매매vedX2 스컹크총 탄약도 팔아야되나? 매 예 매 매 스컹크 총 탄약도 팔아야되나? 파 라 그냐 고민 하지 마 다 팔아 어차피 아이템 다시 다 채울것이오 2700원 음... 음... 1800원 폭발탄환 폭발탄을 발사하도록 보조사격 모듈을 추가합니다. 폭발탄은 대상 적중후 터지면서 추가 피해를 줍니다. 허어... 좋아보이는데? 오늘 조금 모아서 일단 근접공격을 업그레이드 할까? 이거 안정성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이거 잠겨져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무기일까? 일단 근접공격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 다음에 폭발탄환을 업그레이드하고 아니 여긴 또 뭐 이렇게 파밍할게 많아! 아니 세상 천지가 다 파밍할 것들이야! 야아! 야아 여긴 지옥이야 제발 그만둬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조기를 에어? 살아있는데? 죽여줄까? 안 죽는데 좋은 곳으로 가시길 슛 더 텐타클스 지금 시점부터 아야 깜짝아 강화 애들이 등장하는데 노출된 촉수는 총으로만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강화됩니다 애들이 피하기 하지만 저에겐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가 날라가셨네요 어 참 유감이에요 바로 편한 곳으로 보내드림 왜 이렇게 약해 강화됐다며 그래서 촉수를 싸라 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얘가 보안 코드 주는 앤가? 아 왜 움찔거려 짜증나게 보안 코드 얻었다 우리 아직 안 본 곳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 여기도 안 봤잖아 아니 진짜 미쳤나봐 게임 무슨 산타 할아버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지? 아이템을 진짜 잠깐만 나 인벤토리 벌써 다 찬거 아니야? 다 찼네 아니 이런 씨 가서 다시 팔고 와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1,800원 근데 이거 저번에 렉 그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아까 못 먹었던 아이템 내가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이번에야말로 암살? 좋아 좋아 내가 해보이겠어 이번에야말로 간다 간다 제발 움직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뭘 찾고 있는거야 얘 숨겨놓은 껌딱지 짠 찾고있나? 죽어어! 그렇지 쟤도 저친구도 암살 쌉가능 암살은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이리로 올겁니다 아 왜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쟤 어디가 아하 들키지 마라 제발 좋아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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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앗! 쯔앗! 나아이씨 지려버렸죠? 자 이제 여기서도 또 아이템 파밍 한번 싹 해주고 아이템 주세요 드디어 암살이 가능했다 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무쌍으로 가서 뚜드려 패는게 훨씬 더 빨랐을거야 흐흐흫 결론은 암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능이 맞아 자원은 흘러 넘치는데 무쌍 찍으라고 자원 흘러 넘치게 주는거지 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사다리 내리고 암살을 좋아하면은 히트맨 해보시는거 어때요? 아 근데 히트맨은 기본적으로 오픈월드여서 난 그게 싫어 아 오래걸리네 딱봐도 지금 보스전이다 느낌 왔다 지금 시체가 저기 매달려있냐 아 어어 이거봐 투명이라니까 쟤네 어디갔어 야 어디가 어디가 내려와 뭐야 벌써 죽었어? 내가 어 한마리가 아니구만 내려오시옹 내려오시옹 가지마시옹 죽었어요? 마음이 아픔 그러게 왜 총알을 그렇게 많이 주셨송 이리 오시옹 선물이 이송 아이씨 이게 미쳤나 아 나 나 탱크 탱크 어디다 버렸냐 탱크가 사라졌다 어 여깄다 아니 뭐해 어딨어 이리와 추 어? 삭제? 음 마침 딱 배수도 끝이 났군요 자 이제 우리는 상점을 갔다옵시다 아 이거 뭐야 잠겼는데? 저거 끝나면 갈 수 있겠지? 자 상점가서 아이템 싹싹 긁어 팔고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게임을 저는 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유제시 프린팅 앗 서비스 아 근데 또 딱히 팔 아이템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나 팔자 이것도 팔고 나 권총 너무 많아 권총도 팔아 이천원 이천원 폭발탄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할까? 아니 난 근접 갈래 근접이 중요해 근접을 우리가 훨씬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근데 쟤네 진짜 멍청한게 투명 기능이 있으면 조용히 투명으로 와서 뒤 내 뒤통수를 때려야지 왜 가까이 다가올 땐 투명이 풀려? 어? 너네 왜 이렇게 멍청해? 자 사다리 내려 난이도를 위해서? 아 근데 뭔가 투명을 괜히 입혀 논듯한 느낌이 들잖아 투명으로 응용한 다른 다양한 공격들도 많았을텐데 아쉽다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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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모발리!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투명을 이용한 기믹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아... 아니 아까 똥통해서 잘만 굴렀으면서 뭐 냄새 타령이야 뭐가 잔뜩 있네 하드 난이도로 가면 계속 투명이지 않을까요? 그럴려나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난이도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난이도를 바꿀 수 있어서 공격패턴이 극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은 이건 뭐지 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이거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네 어! 기둥 피해! 엄마야! 무서워! 으하 Item Crew 와 엉덩이 개나프겠다 잠깐만 잠깐만!! 왼쪽으로부터 살려줘 와... 갈리는 줄 알았네... 사이로? 어 뭐야 이거! 조심해! 헐... 와 역시 데드씨 너무 잔인한데 그걸 꼽았네! 아이고... 이거 스킵 없어 스킵? 헐... 옆으로 피하고? 사이로 피하고? 엄마 너무 무섭고? 오케이 다 피했다 어어... 앗! 아이 이걸 왜 맞아! 아... 아니 아니구 이 조작감 이거 왜이래... 나... 나... 나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플레임 죽어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살았다... 뭐야 여긴 도대체... 저리 안가? 찔러! 찔러! 어어... 잡아! 와... 손 진짜 아프겠다... 으으... 에? 와... 진짜 질기다... 이걸 또 잡으러 오네... 저리 가세요 좀... 와... 나 HP 빨간거 봐... 전화 올라갈 수 있어... 전화 올라갈 수 있어... 이거 한국어 풀 더빙인데... 한국어가 저는 좀 어색해서... 영어로 듣고 있습니다... 놔 아아... 괴물 물어 뜯었었는데 하아 와아아아아아아 에이 시간은 진짜 잘 간다 이게 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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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 이런데에도 아이템이 있는거야 아까 회복킷 하나 있지 않았어? 내가 잘못 봤나? 아 저기있다 터밍 다했고 왜 또? 아 뭐야 또? 아이 아우 좀 가아 저리 덤벼 아니 덤레? 이것들이 미쳤나 야 덤레? 아 이제 세대를 때려? 야 이 건방진 것 어딜 금방지게 세대를 때리고 있어요 자 아이템 주세요 또 또 와? 덤벼 아니 이게 왜이러는거야 너네 왜그래 왜그래 왜 왜 어? 잠깐만 텐타클 가운데에 촉수있는거는 빨리빨리 쏴줘야되요 이렇게 왜 극음이 안끝난거 보니까 아직 더있는거 같은데 왜 안나오지? 아우 내가 이럴줄알아 볼래? 얘도 이러네 너네 왜 자꾸 방향바꾸냐 어? 어? 펜타클 회복 이즈이 아우 피트인거 봐 씨 진짜 처절하게 싸운다 이 쪽은 뭐지? 오 우와아 뭐야 위에가 약간 이상한데? 나니? 어? 나니? 이거 문을 엿으로 만들었어요? 그래픽 깨진거 맞지? 뭐야 이거 문이 녹았네 잠깐만 그리고 저기가 진행루트 같으니까 여길 가보자고 하아 또 분위기가 어 인벤토리가 지금 여유가 많네 내가 너무 열심히 싸웠나? 이 상자가 있다는건 어디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다거나 아님 개구멍이 있다라는 얘긴데 빙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 어? 여기가 잠겨있는걸 보니 저기로 들어가서 왔다갔다 파밍하고 여기로 돌아오게 생겼네요 가보자 아 근데 개구멍신 게임 전체 플레이에서 한 30% 먹는거 같지 않니? 왜 이런걸로 플레이 타임 늘리고 있냐 때리고 싶게 어 사다리 있다 올라가 왜 또 총알을 이렇게 많이 주실까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왜 나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 어 어 어 내려와도 되는거야 어어 어우 야 이거 진짜 냄새 엄청 역할 것 같다 저거 아닌가 아 act勢 어 아 그 가까운 어 한 번 안 끊어도 되냐고? 아 이제 슬슬 방종 하려고 각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끊고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흐흐흐흫 일단 조금만 더 해보자 왜 이렇게 자꾸 첨벙첨벙 소리가 들리냐 연아 내려 와우 튀기는 거 극혐 뭐야? 아니 어떻게 올라오자마자 그래요 아니 이건 알고 있어도 무조건 물리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그래도 체력 회복을 주기는 하네 여기 아이템 있다 야 주변은 다 이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아이템 상자가 멀쩡히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니? 그러고도 아이템 못 주워 소짐 깨져놔 깁어 장전해 총알이 너무 많은데? 잘 아껴놨다가 또 팔아야지 아 아 봤냐? 아까 이 상자 옮겼던 곳 바로 돌아서 왔죠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파밍 끝났으니까 저 쫀디기 문을 열어야겠죠? 스토리 진행이 느린 것 같다고? 아 미안해 내가 아이템 파밍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진짜 파밍 하나도 안하고 그냥 쭉 진행했으면은 지금 벌써 엔딩 다 왔을 거예요 그래 모든 숨겨져 있는 요소를 다 보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배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이어서 합시다 가자 아우 여기도 개판이네 또 뭐 머리 나오는 거 아니게? 저건 뭐임? 괴물들아 지금 나오면 안 된다 너네도 죽고 나도 죽고 모노모도 다 죽어요 여기 길이 끊겨있네 여기는 길이 있고 하지만 다용도실이 잠겨있어요 로봇 올 거 같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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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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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스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에서 그런가 세제 맞으니까 죽네요? 근데 인벤토리가 없네요? 죽여줘! 이걸 버리자 해돋기 해돋기 못참죠? 이거 500원? 1000원? 비싸잖아 저기로 가야되는건가? 아닌데? 길이 끊어져있는데?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산소처리실 아 깜짝아 어?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코드를 갖고있는 애가 그리고 동시에 문이 닫혔나봐요 헉! 아이고 저 코드를 어디로 저기로 들어가야되나봐요 보안코드 필요하나봐요 보안코드 필요하나봐요 아! 상점됐으네! 하앗! 바로 팔아버렷! 이것도 팔아버렷! 저것도 팔아버렷! 회복 주사는 하나만 있으면 돼! 스읍! 스컹크총탄약을 팔까 말까 지금 3,000원? 나 돈 왜이렇게 많아? 이제 공격력 업그레이드 최종레벨 를 할까요 아니면 동시다발탄 주변에 있는 적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유도탄을 발사하도록 무기를 개조합니다 유도탄? 안정성과 공격력 업그레이드 아아 그래도 난 근접이 최고야 어.. 총알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 모으자 근접으로 무상 찍자고 그러니까 이 총알도 팔자 그냥 유도탄 상추같은거 키워가지고 먹는건가? 데드스페이스 때랑 되게 비슷하네요 구조가 그죠? 데드스페이스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게 되게 많네 근데 실제로 우주선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식물같은거 키워서 산소를 공급받나? 에이템상자다 나이스 뭐 이렇게 많이 줘? 에이템 어? 아! 아아악! 아 이런 개색! 쪼옹! 뭐 멀쩡히 다니지를 못해 아잇! 새로운 로그 이게 보안코드는 아니잖아 어! 반가워! 잘가! 아이템 줘! 안주냉? 나 그립에너지 좀 많다고 어어! 반가워! 잘가! 내가 아까 가시를 봐뒀지 하아! 워멘한 것 근데 이제 그립에너지 슬슬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 근접공격 풀업그레이드 해놓고 왜 쓰지를 않아 이것만 하고 있어 에너지 업그레이드 중 갑시다 아따 총알 맞네 괜찮겠지? 총알 다 팔아도 이게 그립을 안쓰면 손해더라고 이게 그립을 안쓰면 손해더라고 그립을 자주자주 써줘야 돼 이게 뒤에 파란색 목덜미 보면은 파란색으로 계속 꿈뻑꿈뻑거리고 있잖아 저게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표시야? 난 난 저게 뭘 뭘 뜻하는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지금 세 번 쓸 수 있다는거야? 세 칸이 있으니까? 왜 또 뭐 안보여 어어 어서오고 잘가고 안보이는데 어 서기 너뭇 특수 속수? 죽어 빨리 얘도 강화형이 있나봐 어우야 근데 나 죽겠다 지금 난이도 중급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유리몸이거든요 일단 아이템 파밍 좀 얜, 얜 아이템 먹었냐? 넣어 내놔 어디부터 가야되나 건설 뒤에와? 이쪽에서 오네 안오는데? 어? 은신킬? 핫! 으으! 간만에 은신킬 했다 하하하하 저기서 괴물 소리 들겠는데 여기가 어디야? 어? 내려와 내려와 어 잠깐만 안보여 안보여 어이다 아니 이 게임이 좀 웃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전투가 위빙으로 다 피할 수 있거든요 제가 벽에 기어다니든 어쩌든 잘 모르겠고 제가 공격을 하려면 나랑 이제 평평한 상태로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위빙으로 다 피해 왜 이렇게 산소가 꼈어 산소가 아닌가? 뭐야 수증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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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여기 뭐 또 나오겠지 싶었어 퓨즈 버려 새걸로 갈아껴야지 여기가 열리겠네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 여기 유리 깨지네? 어? 여기 유리 깨지네? 어? 뭘 되게 많이 준다 여기 상자도 있고 어? 재장전? 분위기가 쎄한데 뭐야? 어? 어? 뭐야? 야 미쳤나봐 이것들 다 잡아야 돼? 우와 안개 껴서 몰랐는데 바닥이 이런 상태였어 으 Crowned 애벌레 다 도망가는 데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다 없애줘 아 왜 안 밟아줘 이거 됐다 와 R이 몇 개야 진짜 미쳤네 으엉 징그러워 아니 근데 애벌레들 다 어디갔지?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뭐야 환붕호 타고 돌아다니나봐 여기가 가는 길인가? 기다려 봐 나 아까 문 하나를 지나쳤거든요? 거기가 진행루트인 줄 알았는데 여긴 거 같애 산소 처리 중 왜 문 안 열려? 뭐지? 아까 열리지 않았어? 어 아닌가? 원래 안 열렸네 여기? 뭐 할까? 내가 환각을 봤나? 아 근데 데드스페이스 때도 그렇고 뭔가 기생충 같은 것들이 내 몸에 들러붙는 연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애요 제작진이 헥 헤드스페이스 때도 이런 거 있었잖아 으아아아 환풍구 상태 왜 이래 하 진짜 간도 크다 주인공 야 여기서 애벌레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라고 얘가 어디야? 어 넘어왔다 뭐야 뭐야 코드를 챙기니까 왜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요? 하하 이거를 여기다가 사용 어 아 이케 아 내가 아까 봤던 다리 끊어져 있던 곳이구나 일단 상점에서 또 아이템을 정리를 하고 장전 다 했죠? 뭐야? 무슨 소리지? 어디가 어디가 엉덩이 엉덩이 인마 아 나 총알 없는데 여기다 근접으로 잡아야 어? 아 막 나무로 도망간다 쟤네 쟤네 거의 컷? 너 뭐해 엉덩이 앗 이게 빗나가네? 다 덤벼 킬지롱? 앗 아 공격이 안다 나 이 무기 언제 써보냐? 빨빨리 와봐 아 왜 자꾸 멀찍이서 나타나? 자 들어와 해피 싸내기 촛 어어? 자꾸 도망가네? 투명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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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핫 뭐야 근접무기가 확실히 쎈데 근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네요 바꿔 총 아 아니 좀 몇 마리야? 일루와 일루와 죽었니? 잘 가고 아이템 고맙고 장전하고 장전하고 야! 도망가지마! 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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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네 하늘나라로 갔네 어? 여기 아까 닫혀있었는데 이제 다용도실 여기가 열려있군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총이 약이었다 여긴 또 어디냐 오 누가 봐도 진행루트 다른 곳을 한번 보고 올게요 오 오 누가 봐도 여기가 더 진행루트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 어딜 가야되지? 넌 뭔 소리? 어? 너 일루와 길이 오세요 뒤지세요 머리통 아니 머리를 떴는데 왜 머리가 안날라가고 이상한데가 날라가 하하하하 속상하게 들어와 들어와 옳치 원수없죠 이라샤니마세 뒤져 뒤져 하하 해피 인마 히 히 히저 파 어? 얘 변신한다 어림도 없지 워 어 어이구 변신한다 해피 변신하면 뭐해 계속 주먹밖에 안 휘두르는데 나 총알이 없어 하하하하 이렇게 약간 은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인가봐요 하하 뭐야 여기 왜 왔어 여기 음성기록 먹으러 왔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돌아가야돼? 뭐야 뭐 어쨌든 진행루트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내려가자 총알 제조는 안되냐구요? 되는데 엄청 비싸요 총알은 솔직히 만들라고 있는게 아닌 것 같고 저 가격은 왜? 왜? 무슨 소리야 자니? 걔넨 상태가 왜 이래? 무너진 통로 찾기 어? 좀비 있다 이 길은 왜 있는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좀비 소리가 한둘이 아니야 은신고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애 야 여기 딱 그립으로 애들 다 죽이는거네 몸을 왜 이렇게 긁어 아토피야? 너도 참 고생이네 핫 죽어 안 들켰겠지? 바로 들켰죠? 저리 가세요 어? 무거워 무거워 나이스요 어? 으아악 아우 잔인해 아니 근데 아이템도 같이 갈렸네 이리와 들어가 너도 샤아악 아주 이쁘게 흩어져요 근데 내 아이템은? 어? 내 아이템은? 여기 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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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켰지? 안 들켰 들켰네 흉? 싸대기 싸대기 어딜 막아? 빡지마이 힝고 내 아이템 아 그립 쓰는거 참 좋은데 아이템을 못 얻는게 좀 크네 적상하네 그냥 다 총으로 잡을걸 그랬나 이런거 데드스페이스였으면은 스테이시스 해서 이거 회전하는 날 느리게 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스테이시스가 없으니까 못 갈 것 같고 일라이어스? 어디? 뭐 어디있다는거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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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나 여기 갈려고 했다고 아니 어디가 아 근데 저 오른쪽에도 틈이 있어서 저기로 갈려고 했는데 저긴 길이 아닌거 같아요 하지말자 일라이어스 어딨어 여기구나 여기 여기 올라가라고? 아 제발 나 고소공포증이었어요 하하하하 자막 짱 웃겨 You made it, yeah? No, we both did 제발 천천히 아니, 얘는 어디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빨리, 빨리 아아아아 제발 어어! 발냄새 공격! 진점제 투여! 아아 뭐야, 근데 재 갑옷 뭐냐? 여기에서 꺼내줄게 해야겠다 수트야? 스테이션이 에베큐에 빠져버렸다 트램에 도착하자 여기 이제 슈트 입을 수 있어 그 장소에 준비되면 사이크리에러 내가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야? 뭐? 다 살인을 하긴 했나보네요 얘도 억울하게 잡혀온 앤 줄 알았는데 자책하고 있어 깜짝이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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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쟤 안 죽었었네 아니 근데 뭐지? 좀비인 것도 아니고 사람인 것도 아니고 상태가 이상한데? 야 갑자기 뱀파이어가 됐어 왜그래? 왜그래? 헬멧 헬멧이 깨졌네 어떡해 아 나 내 머리 찌르려는 줄 알았다 아 와 여긴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구나 어디 갔어 또 뭐 하나 일이 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네 병호복 작동 중 체력 및 인벤토리 향상됨? 아니 인벤토리가 두 배로 늘었다고? 어? 드디어 와 그리고 최대 체력이 늘어가지고 지금 초록색 바가 엄청 늘었어요 목덜미에 있는 와 쩐다 아하 일단 내가 중간중간에 인벤토리 확장권이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 인벤토리 진짜 짜다 진작에 좀 늘려주지 어우야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니까 나도 춥네 어우 감기 걸렸어 나 길이 어디야? 짜아악이 멀리에 조명같은게 살짝 보이고 안녕? 아야 많이 춥지? 내가 데워줄게 따뜻한 너의 피로 꺼져 이런데 가면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안을까요? 뭐가 있는데 와 물부리네 여기 주변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일단 달려지지 않는거 보니까 여기가 여긴 아이템 파밍하는 구간이 아니야 그렇지 헉! 어떡해 엘라이어스 어떡해 저기있다 빨리 야 이거 가다가 일라이어스 죽겠다 빨리 빨리 가봐 아우 왜이렇게 다 틈새밖에 없어 헬멧이 깨졌네 헬멧이 깨졌네 나는 작동이 안된거였고 얘는 진짜 깨졌네 헉! 어떡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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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왔는데 웬 덜렁다크같은 게임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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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엉! 왓엉! shells türker 헉! ала cremik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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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헉!! 헉! 헉! 그녀의 손을 뒷부분처럼 흔들어 야 너 뭐하는거야? 야 쟤 진짜 미쳤나봐 와하 와 쟨 진짜 내가 반드시 죽인다 아 엘라이어스 어떡해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여기 또 어디야 근데 슈트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슬슬 끝날 것 같은 기운이 보인다 여기가 얼마나 남았어 게이 아직 한참 남았을려나 에너지 변황 이렇게 추운 곳에도 아이템은 있군요 하하하하 아니 뭐야 이런 곳에도 상점이 있어 참 희한하네 이분 그대로 어르셨는데요 어 뭐야 이거 맞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갓게 깜짝이야 아 필이 딱 왔어 이제 중간중간에 열어 있는 동상들 중에 좀비 하나가 껴 있을거라고 봐봐 봐봐 지금 너지 너지 아닌가 나 혼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걸지도 흐흐흐흐 어? 저건 진짜 괴물필인데? 그치 않아? 응 아니야 얜가? 너지 쓰ства 초월이 없다 하나하나씩 굳은 보람이 있군요 어디서 감히 나를 낚으려고 5개월 기념일 물결표 시험도 5일 남았다 키읍 어? 너도? 아니네 야 쟤네는 근데 나 올 때까지 계속 저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추움과 싸우면서 플레임 오면 놀래켜야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뭐여 뭐여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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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따야 되는데 아 깜짝아 회피? 어? 아아 아니 이 잡기 공격을 해? 이런 건방진 거 팬미팅은 다음에 합시다 아 어 나 진짜 위험해 지금 헌신한다 나 좀 짐지해요 지금 총알이 많이 없어서 총알이 많이 없어서 야 아이템은 주고 가 야! 아니 이런 개! 진짜 떨어져버렸어 아이씨 아이씨 이제 지형 지물까지 생각하면서 싸워야 하다니 아이템을 먹기 위해 총알이 없다 샷건으로 가다 샷건으로 가다 샷건으로 가다 헥 다리가 다 무너져 있어 길이 어디야? 와 여길 건널 생각을 한다고? 이제 또 떨어지겠지 어 그래 휠이 딱 왔죠 엥? 안 무너지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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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내가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게 떨어지고 있는 거였네 한숨 쉬지 말고 빨리 뛰어 임마 왜 이렇게 여유부리지 제작진이 여기 안 떨어뜨릴 거라고 너한테 귀띠해줬니? 귀띠해줬니? 으 above 부서 비 Member 앞부 supplying 한방 더 두대만에 죽네요 총알이 없어 핸드캐논 권총탄이야 총알이 없으면 무상 찍으면 되니까 얜 누구지? 얼굴이 안보이네요 얼어서 야 문 앞에서 죽었네 이 친구는 불쌍해라 뭐 쎄하다 뭐지? 꽃탄같은거 있는거 보니까 지금 뭔소리야?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거지? 갇혀있는 인부 도와주기 여기있나? 아니 안보여 어디있냐고 아 여기서 어디있냐고? 저기요? 아우! 아파라! 잠깐만 폭탄 폭탄 이리 오시게요 잘가요 아! 아! 어! 폭..발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시군요 너무 가까이 오기전에 던져줍시다 너무 가까이 오기전에 던져줍시다 아니 이게 애들을 상대하지 말고 빨리 꺼내는 방법을 찾아야되는건가? 왜 안나와 또? 아 어디있어 아 어디있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거처럼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열지? 주변을 둘러보자 주변을 둘러보자 어 갑자기 또 괴물 나오네 아이고 어딜 감히 어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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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저기있는 폭탄 다 터졌어 아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애들 잡는 수 밖에 없는거야? 무슨소리? 정확했죠? 일단 아이템 다 꺼내서 해피! 아니 이게 어딜 지금 총알이 없다 아 변한다 정말 유감이예요 어이구 야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좀 가시구요 어? 어이구 어깨 마사지 감사드리고 앞래로 머리 마사지 팔 마사지 옆구리 마사지 옆구리 마사지 덤벼 피하고 스크 스크 다 잡았나? 어 어 어? 이게 안 맞는다고? 아 똥개 아니 이런 개 교도관을 구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아니 좀 그만 나와 아아 오지마아 폭탄을 던지기엔 너무 가까운 위치다 pruch 무의 교도관을 구할 순 없었던거 같고 그냥 여기 애들 다 잡으면은 여기가 열리네 바로 장전 되고 회복을 할까요? 말까요?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었어 차고로 가는 터널에 들어가기 여기도? 슛! 호호 그립이 참 좋다니까 터널을 지나갈 방법을 찾기 hing 하ㅓ 하ㅓ 쓴 소리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배그하는 느낌이지 않냐? 여기는 막다른길 이쪽이 길이라고? 그럼 난 반대로 간다 아이템 먹어야 돼 혹시 음성 메시지 기록이 있구나 체력 먹었죠? 아 또 분위기가 쎄하네 총알이 없어 이건 많아 딱 봐도 뭐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네 각계 전투 훈련 좀 제대로 받았나본데 호복하는 석보가 아주 왜이렇게 날뛰 나보니까 그렇게 신나? 희한한 친구들이었어요 회복 회복약 안쓰고도 거의 풀피기 가까이 만들었죠 제가 이래서 회복을 잘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사 맞았어 어? 이 회복 아이템들 먹지도 못하고 뭐야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저거 터지는 거네 부모랑 똑같은 애잖아 데드스페이스에 온갖 큰소리 나내면서 몸이 빛나고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어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저 터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데드스페이스에서도 막 에이에이에이에엣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나오거든 편집자님 편집하면서 이제 자료 찾으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리 똑같해가지고 쓰앗 부모는 랩포대 아닌가요? 데드스페이스에도 이름 똑같지 않냐? 다른가? 아이고 놀래라! 어휴 깸맣떠지 어휴 감사합니다 탐내 나 이 자식아 아우 이 빗나가네 아 왜 3번 연속 때려요 저도 공격할 타이밍을 주셔야죠 쓰레기야 왜 아이템 안줘 어 어? 왜 아이템이 안나오지 쟤? 아이씨 뭐야 여기 갓이 있었네 그립으로 잡아서 던졌으면 됐을 을 것을 언제든지 그립을 이용할 준비가 되었을 되어 있어야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밝죠? 여기 어둡고 어디가 길이겠어? 저기가 길이지 그럼 여기 뭐겠어? 아이템이 있을거다 회복 아이템 하나 있네 되게 소박하네 어 그래 퍼지는 애 좀 위험하다 되게 가까이서 나오는데 나 돈 되게 많이 모은거 같지 않아? 얼마 있어 1,400원 아 엄청 많진 않네 아 아 이거 샷건으로 날리니까 아우개구가기구가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꺽 내려놓으세요 에? 뭐야? 우와 진짜 짱이하다 아니 근데 나 2키 연타 했는데 왜 안 눌려? 내가 총 메뉴를 꺼내놓은 상태여서 그런가? 아니 말도 안된다 진짜 나 총 바꾸려고 이거 메뉴 띄워놓은 상태에서 2키 누르니까 안 눌려? 키가 말이 돼? 쓰레기네 이거? 시야 껌총알 너무 아까워서 권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 버튼이 눌려야될거 아니야 나 어이가 없네 생충 어디서 나오냐? 뒤에 한마리가 따라오고 있었구나 와 근데 데드신 진짜 잔인하다 내가 많이 안죽어서 데드신을 안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게임은 굉장히 잔인해요 편집자님이 잘 알아서 잘라주실건데 아 이게 가끔 막을때가 있고 이렇게 물릴때가 있는데 확률이야? 막을 수 있는건 어떻게 막아? 뒷키 누르고 있으면 막아질줄 알았는데 얘네가 덤빌때 뒷키를 타이밍에 맞게 눌러야되나 한번 해봐야겠다 어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들고가자 오우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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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왜이렇게 가까운 곳에 터지는 애가 다가오면 이걸 못 던지잖아요 흡! 나이스! 으으우! 으으! 책 떨어지는거봐 어디가 진행로트야? 달림길이 나왔어요 어! 방가방가! 헹토리! 오랜만이다 이 애니메이션 이름 이리와요 여기도 있네 그금이 안 끝나는 거 보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 인가? 얘는 뭔 아이템을 옆구리에다가 낑겨놓고 다니냐 옆구리 때리니까 아이템 나오네 여기 왜 온 거예요? 아이템 돔 있네 감사합니다 와 순정해놓기? 이야 이건 천원쯤 하겠지? 방가방가 햄토리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럼 뭐 언제는 내가 전투할 때 의미 있는 말 내뱉은 줄 알아요? 뇌에서 떠오르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당황해서 네? 좀비가 반갑다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고 에피 아야 아니 왜 계속 때려 나는 공격 언제 하라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보통 난이도도 할 만하지 않아요? 또 바깥으로 나가? 또 바깥으로 나가? 아이템 박스가 공중에 떠 있네? 다른 옆 건물로 가는 건가? 와 소리 진짜 리얼하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야야 왜 안죽어 빨리 죽어 아유 가래뱉지 마시고 여기 꽂아나 저 계세요 네 공격 아이템 뽑아놓고 나도 위로 올라가서 도와주면 되나?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또 또 또 또 없어? 또 없어? 어? 저기 소리 들리는데? 엄마야 아이고 이놈이 미쳤나 왜 미쳐 천장 깜짜 너네 전을 아이고 으허허허이 이 투로와 튕캠스나 네 마누라한테 가서 해 이 스바랫 야 어 아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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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요 아이고 에너지가 없어 어어?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던져! 어 됐다 와 등에 살짝 닿아서 죽었어 저쪽 위쪽도 다 끝난 것 같네 아 마누라가 없대? 유감이네 너무 안타까워서 죽여드렸습니다 제가 하아... 어딜 너무 외롭다고 그 더러운 혓바닥을 유부남한테 어? 큰일 날라고 하아... 와 또 만났네 야 니가 내 우주선에 침입했잖아 진짜 적반하전도 유분수지 와 주인공은 얘를 협력하자고 하네? 진짜 미친거 아니? 야 너 땜에 친구가 죽었어 야 내가 제이콥 친구였으면은 옆에서 진짜 와 얜 진짜 찐이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을거야 아니 이건 착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호구색 총 얻었는데 그 와중에 의외로 착할지도? 샷건이에요? 샷건 이미 있잖아 나 뭐야 어디갔어 얘 정주만 착한 사람이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꼭 한 대 때리고 싶어 쟤는 꼭 죽었으면 좋겠어 착한 애들은 왜 다 죽고 쟤는 살아난명 아 여기 상점 없어요 상점 깜짝이야 왜 아니 니가 가 임마 나 여기서 안 움직일거야 니가 절로 가 아 애들 왜 다 나한테 귀찮은 일만 시켜 아이 다 아 헷 상점이다 와 인벤토리 널널한거 보소 이게 게임이지 아 너무 좋다 어쩐지 왜 왜 인벤토리가 안 차지 이러고 있었는데 맞다 나 인벤토리 두 배로 늘어났었지 그럼 이제 권총 총알을 좀 들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삼천 백 삼천 칠십 육원 방어 태세 방어 성공시 공격하던 적이 피해를 입도록 보호 장비를 개조합니다 아 근접 풀옵션 할까 콤보 마무리 이후 적의 중심부로 빠른 조준이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쓰기 좀 필요 없는데 아 아까 먹은 총 좀 보자 폭동 진압용 산탄총 안정성 업그레이드 매그넘 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야 이거 공격력이 내가 갖고 있는 한 손 샷건 보다 낮은데? 야 차라리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지 않아? 뭐가 좋은데 탄창 용량 아 근데 가격이 싸구나 기본이어서 그런가 폭발탄 업그레이드 충격 즉시 폭발하게 만듭니다 충격 즉시 폭발하게 만듭니다 범위 공격 일단 싸니까 쓰읍 하아 뭐부터 업그레이드 하지 아 근데 난 이거 써보고 싶어요 폭발탄원 폭발탄을 발사하도록 보조 사격 모듈을 추가합니다 그래 일단 이거 지르자 훌륭한 선택 이래잖아요 상점도 좋아 권총이 강해졌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지 약간 업그레이드 다 한 다음에 나오는 효과음이 살짝 박수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탄창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자 인벤토리 차는거 싫어 잘 들어봐 박수치는 것 같애 살짝 그치 딱 총 꺼낼때 짝짝짝 이러고 박수치잖아 상점이 축하한다고 아닌가 나만 그렇게 들리냐? 나만 환총 들려? 스컹크총탄약 핸드캐논 권총탄약 어 이거 샷권총이 탄창이 공유가 안되네 폭발탄 폭발탄 아니 무선 한발 쏘는데 다섯발이나가요? 저기요? 저기요? 야 이건 그냥 쏘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다섯발이면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아 근데 와 그러면은 탄 많이 쓰겠는데? 어 다나다 다..단인가? 다나인가? 아유씨 지금 또 뭔고생이야 또 나가야돼? 와 소리 진짜 리얼이다 하하핳 하하핳 난 진짜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운드라고 생각해 BGM과 효과음 그 상황에 적절히 맞는 효과음이 나질 않으면은 몰입이 엄청 깨진다고 음 내가 이거 프레임드랍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최적화도 됐고 갓겜이지 이정도면 이런 정통 호러 액션 게임 요즘에 진짜 많이 없었잖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아니 그새 눈이 좀 쌓였네요 슈트에 아니 뭐야 왜 왜 멀쩡히 있어 어 이거 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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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회피 임마 샷 총알이 없죠 회피 임마 샷 안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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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폭발탄 좀 별로일지도 어? 아니 탄 너무 많이 먹어 벌써 5발밖에 안 남았어 아.. 폭발탄 업그레이드 괜히 했다 진짜 총알만 먹는 괴물이네 진짜 급할 때 빨리빨리 개체수를 줄여야 될 때 빼고는 안쓰게 될 것 같은데 아.. 무게 1800원이나 들여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렇게 실망시키기 그래도 일반 좀비는 한방에 죽을 거 같아 뭔 소리야 퓨즈로 보안실 잠금 해제하기 퓨즈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공격이 안되네 와 여기 또 딱 기가 막힌 위치에 퓨즈가 이거 퓨즈 딱 넣고 손잡이 딱 올리면 저 감옥 열리면서 좀비가 쏟아져 나오겠지 응 안나와 그럼 여기 이걸 누르면 문이 딱 열리면서 좀비가 왜 안나오지 여기가 열렸네 나올 때 됐는데 좀비야 간보지 말고 나와 이제 나 준비 다 됐어 여기가 열리나 이제 나오나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나 간다 발전소 둘러보기 또 약간 보스전 휠이 살짝 있거든요 뭐야 저기 주무세요? 뭐 어쩌다가 그렇게 어어어 아니 이게 으아아아아아 야 그래도 침은 뺐어 침을 빼긴 했는데 순정 에너지 변환기 감사해요 어이 너 뭐야? 아이 너 말고 잘가 아 이런 개 잠깐만 이리와 너 들어가 오케이 아 아 진짜 밟아주고 어디갔어 이제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 자세 웃겨 뭐야 아하하하하하하 귀엽네 이상한 소리 들리는 아 자 들어가시구요 내가 이런때를 대비해서 키네시스를 겁나 업그레이드했지 너도 이리 오시구요 다 죽었어? 쩐다 나 나 총 거의 안쏘고 다 잡았어 아 이 위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끝 이게 다야 하하 진짜 왜이렇게 오래걸렸냐 니가 오시던가요 진짜 진짜 맘에 안드네 어 진암용 총 탄약 이제 샷건 탄약 따로 주는구나 요걸로 어 이제 업그레이드는 핸드캐논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했고 쓰읍 그립 에너지 업그레이드 최대로 갈까 그립 충전 속도 아니 난 얘가 충전되는 꼴을 못봤는데 진짜 뭐지 매그넘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300원짜리 공격력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이걸로 우리가 저쪽에서 여기로 온거에요 동시에 이제 작동시키려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운동장에서 단위 찾기 혼자 도주하려는건 아니겠지 쟤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앤데 얜 아직도 이런거 나오고 있어? 얜 아직도 이런거 나오고 있어? 아아 이 많은것들 중 하나에 좀비가 있겠지 너 내가 그냥 지나칠줄 알지 나 시간 많아 나 인내심 많은 남자야 청소할때도 맨날 그랬어 그렇지 다 걸렸죠 아아 이거 야 내가 먼저 때려야 돼 왜 니가 공격이야 이 드렉이야 선제공격 선방필송 몰라? 저기 저기 또온다 또온다 죽어 죽어 총알이 없네 다 하나밖에 없대요 너지 너지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사라져가 갑자기 다른데로 얘기해 너야 너네 딱 걸렸죠? 얘네 지금 두근두근하고 있을거라고 내 차례인가? 내 차례인가? 나 한놈도 빠지지 않고 다 부셔버릴거니까 그리 알아 움직일거면 지금 움직여 헤헤헤 클레임님 눌래켜줘야지 두근두근 이러고 있었을텐데 내가 차감 유감이네 어? 서프라이즈 내가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자 공격 끝 쟤 뭐야 왜 저러고 있어 천천히 다가갑시다 추워 빨리 와 아빠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데워드려요 아 뭐야 얘네 아우 협동공격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그거 알아? 많이 맞으면 체온이 올라간대 근데 이제 진짜 총알이 없다 어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나 여기 있는거 다 부수고 갈거요 그렇다고 총알을 쓰기엔 너무 아깝고 그죠? 아 기다리라고 임마 넌 근데 왜 말하는게 또 자막이 안떠 뭐야 얘 아 나 얜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얘였네 주변에서 동료들 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유 내가 마음이 안좋네 따뜻하게 보내드려요 나를 보라니까 그렇지 뭐야 뭐야 아 타기 싫은데 빨리와 일로와 너는 잡고 간다 내가 너 아이템 줄거지? 슝 슝 싸내기 아이템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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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있냐 기다려봐 뒤쪽에 아이템 있을거 같애 없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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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쟤 인성 뭐냐 정상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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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해 아 지 멋대로야 아 진짜 저런 사람 너무 싫어 아 아 안 쏴져요 쏘려고 하면 에임이 사라져 아 아 제작진이 진짜 큰 실수하셨습니다 루트 두개 만드셨어야죠 쟤 죽이는 루트랑 쟤랑 같이 탈 탈출하는 루트 그렇게 두개 자 그렇게 루트 정할 수 있는 게임이었으면 이거 슈퍼 갓겜 된다고 쟤를 죽이는 대신에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여기 내 우주선인데 야 분명히 저번에 아이템 파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템이 또 있지? 이거 화장실 기억 먹을 거 많네 우와 탈출하는 데 루트 탈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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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자 탈출하는 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전부터 뒷목 잡는데 저 복선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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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난 진짜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잡힌 거였네 그니까 이 감옥 수장도 내가 뭔가 이상한 거를 생물 무기 를 운반하는 줄 알고 날 잡아온 거잖아 와 진짜 너무 억울하다 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왜 잡아온 거야 아 진짜 조사도 안 하고 와 하 아이템이 없어 난 억울하게 잡혀온 거보다 지금 이 장소에 아이템이 없다는 게 더 빡쳐요 아 아이템 내놔 오 아이템이다 열균 좀 궁금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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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들이 같은 교도소 직원까지 죽이네 뭐지 진짜 미쳤다 뭐 왜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쓰레기 게임 엉덩 아 깜짝이야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뒤로... 왜 이를 그렇게 했지? 제가 급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전달할 수 있는 데다. 내가 다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했지? 야 이용은 내가 당했지 짜식아 근데 나도 다른 사람들 목덜미 다 지 잡아 뜨는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기는 한데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망설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이코패스고 나는 정상인이라 이거지 나이스 깜짝이야 저 로봇이랑 같이 서있길래 나 배신 때린 줄 알았잖아 헉! 로봇들 상속 다 왜이래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안 올라가지네 로봇들이 사람이면 전부 다 닥치는 대로 죽여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 말든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인터넷 모뎀 연결할 때 났던 소린데 인터넷 연결중이신가요 로봇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만한 그 효과음 나도 옛날에는 저 소리 정말 많이 들었지 인터넷이 탁 도입되던 그 시절에 말도 안된다 세월이 정말 좋아졌어 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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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랄? 뭐랄? 아까 유로파 유로파 유로파? 뭐, 그 뉴스 report 말하자면 그게 다가? 유제시 프로파가가 다가? 항상 그런 것들 다가? 약간 나? 그 차별 그 차별 그 차별 알았다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닫았다 이제 엔딩 각인가? 이제 저거 타고 탈출하는거야? 보세전 느낌인데 뭐야? 어 녹화된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모두가 가능할 것 같아 Mr. Lee? Mr. Nakamura 너의 여행은 특별한 것 같다 그 길에서 유로바 뭐하니? 난 걱정할 것 같다 그리고 프로토콜... 안 돼 우리 사이이도 깨지 않습니다. 그럼, 너의 사건이 끝난다면, 꼭 알아보세요. 너는 내의 위험을 가지고 계세요. 잠시만요! 절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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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컵! 제이컵! 아니 야 이 키 떴었는데 못잡았는데 안죽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살아? 아니 죽는거 아냐? 어? 이 키! 이 키! 아니 이게 그러면 손을 잡으면 루트가 바뀌나? 여긴 어디냐? 어? 이거 또 꿈인거 같네 환각이다 어? 저거 초반에 나왔던 큐브인데 저거 정체가 뭘까요? 저 큐브 애가 소리를 참 잘 질러 저 친구 진짜 꾸준히 나오네 아우 나 헬메 깨졌다 야 어어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헬멧 무용짐을 대서 버섯 던졌네요 말카스가 뭔데요? 헬메 깨졌다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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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스토리가 아직 다 안풀려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여기가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인거고 맨 처음 영상에서 단위가 나왔었잖아 어떤 도시 이런데에서 길거리 식당 간판있고 그런 영상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유로파였던거 같아요 유로파는 목성의 또다른 위성이거든요 다른 행성에서 단위가 있다가 좀비아가 유로파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칼리스토로 전염이 된거 같애 더 이상한거 같야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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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애 아아아아 야 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다 그니까 다니는 그 유로파에서 퍼진 전염병 비슷한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생체 무기인 것 같은데 애들을 좀비화하는 게 생체 무기인 것 같은데 그 생체 무기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끔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생체 무기를 내가 갖고 있는 줄 알고 내 우조선을 침범했던 거고 근데 낚시였던 거지 내가 그냥 낚시용 운반책이었던 거고 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 그냥 평범한 운반인가 보다 하고 했다가 이 일에 휘말린 거야 그치 소장이 이 교도소장이 뭔가를 알고 있어 이걸 일부러 퍼지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끊어졌네 또 바로 빠이빠이야 그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개 억가당한 거 맞지 이 일을 맡은 거 자체가 이제 큰 실수였던 거죠 아 얘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길이야 길이 어디야 내가 그 초반에 어떤 지하실 가가지고 회의실 같은 데에서 음성 기록 먹었잖아 소장의 음성 기록 왜 뭐 실험은 아니 진화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던데 그 괴물이 되는 게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 달리기가 안 돼요 넘어가 아 여기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빨리 빨리 아예 놓치나? 뭐야 저 정도면 그냥 날 던진 건데? 야 모션 보니까 다니가 나 던졌는데? 아닌가? 아니 나 손 잡은 다음에 던졌잖아 나 와 데드스페이스에서도 나왔던 거꾸로 씬 뭐야? 가위에서 나왔어? 어 날 못 알아봐 눈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그럼 소리 다 들리지 아니 누가 봐도 원킬 내라고 이렇게 있네 가시가 어 뭐야 이거 밀치는 힘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밀치는 힘이 약하니까 도중에 떨어져 버리네 뭔 소리야? 뭐야 너 어디서 나왔어? 아니 애들이 바위에서 막 튀어나와 어? 이런 것들? 죽어 죽어 아하 너 무전도 안통해 아하 짱 많아 아유 인벤토리 아유 상점같은거 안나오시나 자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바로 갈게요 어 조용히 이동하기 틈 사이러 간다 박사 이름이 쉬한 박사래 실사사염? 나 방금 음성기록 먹었는데 쉬한 박사라고 했다니까? 잠겨있네요 진짜야 이거 봐 쉬한 윤회 박사 윤회 박사님 쉬하셨네요 조용히 갑시다 헥 여기 애들 막 잔뜩 붙어있는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벽에 붙어있는 상태로 때리면은 빨리 죽는건가? 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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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으악 음 아이템 개꿀 좋다 이곳이 바로 보물창고? 보물창고? 근데 너무 좋아해서도 안되는게 인벤토리가 공포의 시작이다 젖었다 안돼 안돼 이러면 진짜 그냥 한방에 죽는거야? 저걸 잘 보면서 다녀야 아우 야 총알이 없네 아 야 잠깐만 나 죽었어 두대씩 때려야지 좋네 죽어 너도 와 죽을 뻔했다 확실히 확인사살을 해야돼요 떨어져 나와서 막 끄어 끄어 거린다고 죽는게 아니야 한번 더 때려야돼 이쪽도 길이 있고 이거는 길이 아닌가?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도 자 후진 조용히 후진 다시 아이 놀래라 황포모 타고 올라가는데 아니 왜 소리 안 들리신다면서요 아니 소리가 아니라 눈 안 보이신다며요 야 이거 내가 보여? 나 겁나 조용히 있어 뭐야 뭐야 야이 아아아 얼굴 긁지마 이씨 아이 왜 또 변신해 아 나 이런 어 헐 와 강화형 되니까 두 대 맞으면 죽네요 아 이런 어까도 뭐야 아 여기서부터야? 뭐야 또 변신해? 아 이게 뭐 바로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네 두 대씩 때리면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을 때까지 패야되나? 아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아씨 총알 아까워 아니 이게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네 확실히 그냥 계속 때린다고 되는게 아닌데 아니 근데 앞에서 이렇게 깽판을 치는데 얘네 왜 안 일어나? 죽었어? 안 죽잖아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냥? 와 진짜 아우 빡세 확실히 최대한 안 건드리는게 나을지도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뒤돌아보면 천천히 앉아서 다가가는거지 뒤통수를 노리는거야 뒤통수를 노리는거야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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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 어? 내가 안보이나? 어 날 못찾고 있네 날 못찾고 있네 날 못찾고 있네 조금만 더 빠르게 가까이 다가가서 찌르기 떠라 찌르기 떠라 찌르기 떠라 찌르기 떠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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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죽었죠? 아이템 회수좀 하고 오 어 뭐야 여기 여기 한마리가 더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야 나 나 지금 총알이 너무 많아 무슨 일이야 이거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나의 인벤토리 죽어 빨리 안기동이 은신임을 플레임님이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성으로 애들 막 다 깨우면서 진행했나보지? 내걸로 대리만족 하렴 볼래? 어 절로 가는구만 일로와 일로와 야 은신 킬도 모션이 되게 다양하다 어? 왜 아이템 안줘? 얘는 왜 그지야 왜이리 오세요? 어? 왜 이리 오세요? 또 차에만 돌아다니네! 너네 씰은 보이지? 하 드디어... 공포의 시간이... 나 쟤네들 수십마리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인벤토리 차는 게 제일 무서워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조졌어... 난 끝났다고... 일단 이거라도 버리자 회복 아이템 핸드 캐논 안돼! 아이템 상자만큼은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옥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순정 해독기 와... 순정 해독기 못 참지...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네... 총알 3개짜리... 아뇨... 제발... 진짜... 상점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 아까... 잠겨있던 곳이네... 돌아서 왔네요... 지금... 아까 우리가 못갔던 곳... 인... 여기... 여기를 가봅시다... 이게... 이렇게... 은신킬을 하면... 이 난리를 쳤는데... 안 들키네? 나 들킬 줄 알았는데... 들키나 안 들키나... 실험을 해봅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안 들키네... 웃긴다... 이게... 이게 조은이 처치하는 판정이라고? 이 난리를 치는데... 해! 뭐 제작진들 마음이지... 내가 거기서 따진다고 되겠어? 그리고 인벤토리는 진짜 가득 찼어요 이제... 더이상 뭐 어떻게 챙겨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접읍시다... 그래 이렇게 크레딧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 지금... 상점 진짜 제발... 아니 인벤토리 늘려줬으면... 풍족해야 되는데... 전혀 안 풍족해요... 또 들려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제발... 크레딧 주세요... 제발... 그렇지! 나에서... 어... 어... 난이도 쉬움이라 그럴지도... 이거 보통이야... 난이도 쉬움 아니에요... 처음에 쉬움으로 했다가 보통으로 올렸어요... 에헤이... 날 인식하고 있네... 아 아니구나... 조용히 해... 야 다른 애들 깬다... 아... 변신하지 마시구요... 아... 변신 안하지? 좋아... 돈과 회복약... 지금 딱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나오고 있어... 기가 막혀... 상점만 찾으면 돼... 상점만... 제발... 제발 몬스터들 그만 나와라... 아... 여기 상점 자판기 있을 줄 알았네... 돌아... 어서와요... 호원 감사합니다... 녹화중이어서... 호원은...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뭔데... 나 못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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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꺼져... 아우씨... 아... 진암용 총탄약은 그래도... 어느정도 먹을 수 있어... 아까 총을 쏴서 그런가... 전술 권총 설계도? 전술 권총? 헉! 새로운 무기인가 봐... 하... 아... 아... 시내시오... 이걸 버려야겠네요... 그나마 가장 값어치가 낮은... 아 깜짝이야... 이거 괴물인 줄 알았네... 아... 아나... 상점 나올 때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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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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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보지마... 딴거 보지 말고 일단 상점을 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하나 다 파밍하는거에... 뭐야 이는... 깜짝 놀랬잖아요... 아야...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왜 그러고 있냐고... 뭐야... 괴물들 더 있어? 어... 이리 뛰어온다... 홀이나 가져... 뭐야... 날 인지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뭐야... 도대체... 안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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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안보이는거냐? 미친 장애물도 다... 다 피해서 오더만... 길 따라서... 쓰레개만이야 이거... 어... 그렇지... 어쩐지... 유독 다른것들보다 좀... 크더라니... 자... 와... 상점이다... 허어... 설계도 업로드까지... 전술 권총 설계도... 전술 권총... 특수부대 전술 권총... 600원... 반동이 적고 발사 속도가 빨라... 군인 출신 교도관들이 애용합니다... 이건 진짜 권총이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거는... 핸드캐논이었고... 아니 근데 이것도 권총이기는 하네... 뭐가 다른거야? 야 이건 공격력이... 핵 쓰레기인데? 쓰읍... 일단 만들자... 무기 종료야... 뭐 많으면 좋지... 이건 진짜 권총같이 생겼네... 연사용인가? 그리고 다 파라... 아... 총알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다 꺼지라 그래... 다 파라... 750원... 와... 3400원... 어? 무기 하나 남았네요... 쓰읍... 매그넌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관통 탄환... 관통... 쓰읍... 솔직히 의미 없는거 같은데... 탄창 용량 업그레이드... 안정성 업그레이드... 폭동 진압용 산탄총의 최종 버전... 폭발탄... 2700원... 안정성 업그레이드... 매그넌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동시다발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유도탄을 발사하도록 무기를 개조합니다... 이게... 최종까지 가는데 지금... 4800원... 6000원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개삭이면... 밑에 있는 단계들이 1200원 1200원이고 3600원이겠냐고... 에 목표를... 이걸로 가자... 이게 허가되지 않은... 설계도라고? 그럼 왜 팔아 임마...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않았었냐고요? 그러게요? 하하하하... 왜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럼 일단 뒤에 아이템 파밍하고 다 돌아와서 판 다음에... 2700원이 넘어가면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안되면 이거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 이템 파밍... 하... 올라가요... 흠... flxt? 하... 하... 왤... 흠... 하... 갚고 저거ущ지 Leon appetit 에어웨이 다 쥐었어? 벌써 인벤토리가 다섯 가니 찼다고? 이건 지옥이야 얘네 아이템은 다 먹었네 다 먹은 것 같아요 가자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템을 퍼줘 버리고 온 주사는 집었어요 버리고 온 주사기를 아까 맨 처음에 집었어 이 게임이 하 진짜 진짜 공포게임이네 잘 만들었네 인벤토리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 정말 무서워 그래서 2700원이 될까요? 안될까요? 야 이게 안되네 미안하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양쪽에 무슨 짝대기 달았다고 화력이 올라가 가자 이제 아 든든해졌네 그래도 와 에임 바뀐 거 봐봐요 점점 멋있게 바뀌네 이게 안정성 업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범위 확자 저 인지하셨으면 빨리 때리셔야지 멀뚱멀뚱 보고 계세요 제가 공격 안 하니까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세요? 희한한 녀석일세 희한한 녀석일세 여기로 갈 수 있나? 안가져져요?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유도탄으로 쭉 가자고? 그럴까? 총을 아끼지 말고 쓰면은 휘해지지 않을까요? 휘해지지 않을까요? 아 이거 깜짝이야 아니 안보인다메 나 조용히 기억하고 있어서 난 근데 총알을 막 쏘고 싶지 않은걸? 아니 근데 나 진짜 총알 필요할땐 막 썼어 나름 몽둥이가 다 해결해주는데 어떡해 몽둥이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은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된 흠 커션 주의 잠깐만 총알을 좀 바꿔야 될거 같애 왠지 폭발하는 애 나올거 같거든? 이런 좁은 골목은 말이야 무조건이야 폭발하는 애 나와 막 막 이러면서 막 귀여운다고 하아 뭔가 또 개때로 나올것같은 필린데 말이야 여기 왜있어요 이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거 아 내가 총 쏴가지고 애들이 나오는건가? 날 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휴 맞네 아니야 그립 써가지고 여기에 다 박아버릴까? 아 왜 이리와요? 아 쓰레기들 많고많은 길중에 꼬막 내가 있는곳으로 오더라 어어? 쟤 뭐해 쟤 뭐해 단초 가 가족회의에? 단체 가족회의? 왜 빙글빙글 도냐? 다치게 오케이 한 놈 기다려봐 천천히 해야돼 원래 암살은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음 등을 보였어 주님 한 놈 더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그런것도 있는거 같애 얘네를 내가 인벤토리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 잡으라고 있는 애들이 솔직히 딱히 아닌거 같거든요 조용히 지나갈수도 있잖아 난 이런거 못참아 애들 보이면 다 죽이고 아이템 다 파밍해야돼 얘 왜 자꾸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등을 안보여주냐 미묘하게 뭘 봤네 이 녀석아 두르지 말라고 약속 아... 인벤토리도 차는 소리가 들린다 아... 죽여줘라 진짜 아니 총알이 종류가 많아지니까요 이게 총이 공룡인가? 이게 우리가 쓰는 핸드캐논이고 이게 일반 권총인데 총알 공룡 아니네 아니 이게 전술 권총탄이야 핸드캐논 권총탄이야 스컹크 총탄이야 진압용 총탄이야 이게 뭐야 저 왼쪽 위에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그 번호를 할당할 수 있는 건가? 스컹크 총탄약은 이름인가요? 막 냄새나고 그런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샷건이더라고요 참고로 진짜 총신 긴 슈퍼 샷건보다 딜이 더 세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한손총인데 이 딱 봐도 하..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안 나와 왜 안 나와 회복킷 왠만하면 맵을 좀 꼼꼼히 보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고 화내면은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간만에 이런 좋은 게임 나왔는데 천천히 즐기자고 빨리 엔딩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선점 늦었으니 아이아이 개! 으으씨 오랜만에 물렸네 이 자식 좀 놔 나도 반가우니까 하아 얘한테 끝까지 물려갔을 때 데드신도 좀 궁금하긴 하다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어차피 유튜브에는 못 보여드리니까 총알이 아까우니까 일반 권총으로 가잖아 총알이 아까우니까 일반 권총으로 가자 캐리 라잇 캐리 라잇 무슨 소리지? 어? 왜 안 죽으세요? 깜짝 놀랐네 가시에 닿았으면 뒤지셔야지 왜 변신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 비윤신 아이템 왜 안줘요? 주네 100원을 넘게 주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니 근데 이거 던지는 힘 업그레이드 확실히 해야겠다 너무 약해 그러다보니까 막 두번씩 던지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잡아서 여기다 꽂아? 이리와 이리와 어디서 괴물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위..위인가? 어..위에 있네 뭐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게요? 거기서 뭐해요? 자 거기 딱 기다려 이.. 탓! 스툰! 아주 보람찬 파밍이에요 근데 나 지금 어디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파밍에만 힘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 우리 어디가고 있는거지? 뭔 소리? 뭐야?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응? 뭐지? 앗 학합다 여기도 여러 마리가 있구만 왼신 킬은 뭐다? 인내심이다 어디까지와 어디까지와? 어 나 각이 보여요 지금 근데 바로 뒤에 지금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들켜버렸어 금비시고 금비시고 빠지시고 빠지시고 왜 아이템 안줘 이제 어 아이템이 이제 애들마다 다 안나온다 내가 아이템 파밍을 너무 많이 했나 이걸로 큰 폭발을 일으키면은 애들이 많이 시끄러워할라봐 어 소리가 난 쪽으로 막 달려가네요 재네 어 어 어 어 어엄 although 어 어 어 어 어 어어 좀 좀 맞네 아 여기에 키네시스 에너지가 여유로우면 저기에다가 다 박아버리는 건데 에너지 지금 한번밖에 못써요 남은 양이 불렀어서 아니 여기 뭐 무슨 축제에요? 아니요 장례식인데요 여기 뭐 친척 가족들 옆집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 이걸 못본게 레전드라고? 쟤네 눈 없어 물론 어 뭐야 왜 갑자기 텔레포트 해 아 그리고 내가 자원이 왜 남는지 알겠다 최대한 총알을 안쓰고 잡으려고 해 내가 은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은신으로 잡으려고 하는게 문젠거 같아요 지금이야 어휴 눈앞에서 동료가 죽었는데 그걸 뒤도네 이런 싸가지는 바로 옆구리 킬 어휴 뭐야 바로 옆에 또 한마리 지나가네? 뭐야 이거들 확실히 눈이 안보이기는 한가봐요 왜 이리 와요? 그렇지 그렇지 좀 그 비스듬하게 가지 말고 정자세로 똑바로 가세요 그 척추에 안좋아요 척추 펴드림 똑바로 됐지 뭐야? 들켰네 자 들어와 엉덩이 머리 옆구리 엉덩이 엉덩이가 아니었네 가슴 정확하게 촉수 쪽을 노려야 한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형되기 전에 어 이 권총 데미지는 되게 안좋은데 그래도 부담없이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거 같은데 촉수 노리기 용이야 뭔가 총알이 안아깝잖아 데미지가 약하니까 이 많은 애들을 다 잡아버렸네 아이우 이러니까 인벤토리가 부족하지 이 슈바다시아 뭐 왔는데 왜 왜 이리와요? 왜 이리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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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왜 자꾸 내 쪽으로 가대? 짱나게 하고 있어 요즘 나온 주전자들도 물 끓으면 이런 소리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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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서 나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안 나와? 저기가 진행루트인 것 같고 여기가 잠겨있는데 터널 보안카드 찾기 카드를 찾으러 여기를 가야되나 보네 걸시고 너 뭐 비염 걸렸니? 숨 잘 못 쉬어 왜 이렇게 킁카킁카 거려 짱 벌린 바로 뒤로 빠졌다가 이게 걸으면 아 걸으면 인지가 되네 왜 이쪽 봐요 계속 걸으면 확실히 발 소리를 들어요 내가 걸으니까 바로 거기로 돌아서 나한테 왔잖아 내가 지금 몸이 닿지는 않아서 인식은 못한 것 같은데 좀 귀찮더라도 기어 다녀야겠네 여기 돈 되게 많이 준다 어 깜짝아 헉 미안해요 이쪽으로 가시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손님 테이블에 있는 거 안 챙기냐고? 테이블? 뭔 테이블? 협상 테이블? 못? 무슨 테이블? 너 이거 말하는 거니? 너 이게 아이템으로 보여? 아니 아이템은 반짝거리잖아요 지금까지 먹은 것들 중에서 전부 다 반짝거리는 것들만 먹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궁금한 거는 다 말을 해줘 내가 호기심을 다 풀어줄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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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여기 상점이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줄 알았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데 또 딱 상점이 있냐 기분이 좋네 다 팔아주자 어? 이거 7원밖에 안 해 야 전술형 권총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권총 총알은 좀 남겨두자 이렇게 꼬록꼬록 소리가 들려 어? 어? 보스전 필인데? 야 아이템 박스도 되게 많아 근데 왜 가까이 다가가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속상하게 안 열려요 혹시? 보안카드 어? 돌아가 잠깐만 이거를 작동시키는거지 어? 뭐야 파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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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나 돌아가서 전력을 작동시켜야 되는건가? 돌아가자 전술형 권총은 약간 그냥 짤짤이 날리는 용인거 같아요 데미지도 거의 없고 오 어디더라 카드가 필요한 곳이 저기다 어? 여기가 진행루트일까요? 여기가 진행루트일까요? 여기가 진행루트네 딱 봐도 여기 가보자 아 거의 쎄한데 음성기론 어? 우리 시산 박사님 여기서 죽으셨군요 나이스 나아이스 이제 후반이라서 그런가 확실히 아이템을 더 많이 퍼주는 느낌이기는 하네요 인벤토리도 늘었겠고 무슨 소리야? 빨리빨리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제작진의 큰 뜻 너무 가까워 1타 쌍피! 는 실패! 저 친구 저렇게 큰소리가 났는데 그냥 앞에서 조용히 있다가 뒤돌아보네 스바라아 여기 올라갈 수 있게 생겼는데 가 아니라 진행루트네 아 나 여기가 진행루트인줄 알았어 이쪽이 뭐야 여기도 길이 있는데? 물음표? 여기가 더 안전하겠다 우와 몇 마리야?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 이리 오지마세요 제가 잘못해서요 뒤도세요 뒤도르라고 어디까지 와 좋아 잘했어 얘 지금 강강소왈래 하네 빙글빙글 놀면서 나 개인적으로 이 은신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약간 이 학살하는 맛 내 자원 크게 안쓰고 아이템만 미친듯이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 쏟아지는거 봐라 진짜 미쳤다 일단 재장전 한 번씩 합시다 여덟 발이 최대가? 나 귀찮은데에 야 이제 슬슬 은신도 지겹다 이제 슬슬 은신도 지겹다 혹시 얘네 앞쪽에서도 킬이 가능한가? 들키지만 않으면? 한 번 앞쪽에서 해볼까? 아니지 앞쪽이었으면 진작에 떴겠지 안 뜨잖아 뒤를 노려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뒤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엄마야 얘네 진짜 많이 나온다 아니 그만 나워 어어 으아 오 이거 들키겠다 안 들켰다 왜 안 들키고 와 이걸 그냥 지나마네 보통 다른 똥게미면은 이정도 거리 좁혀졌으면은 그냥 인지를 하거든요 역시 갓게 뭐야 쟤 쟤 저기서 사시나무 서있듯이 서있냐 어? 쟤네 뭐야? 쟤네 왜 저러고 있어? 뭐지? 웃어 왜 저래 왜 저러고 있냐고 얘들아 바로 옆에서 동료가 죽어도 꼼짝도 안하나? 아유 들쳤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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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유미예요 아우 뭔 소리야 듬비라 핫 핫 핫 핫 초 아이 쉣 어 어이 야 아 얼굴 긁지마 이 금방 낀 것 확실히 이 정도 거리로 가까워지면 인지를 하는구나 어 이번에 인지 안됐으면 좀 화내려고 했거든 애들 너무 멍청한데? 이러면서 아무리 왼신킬이 조용한 판정이라고 해도 저 정도 거리면 들려야지 아! 피했지 롱? 스바라시야 이들 감히 난 다 알고 있었다고 팩트 몰랐어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어 열리네 좋아요 됐다 3500원 2700원 3600원 미친 회복 주소 팔아 동시 다발탄 갑니다 한손샷건 최종 업그레이드 음..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붙었어 한번 써보자 근데 왜 총알이 두발밖에 없냐 이제 유도가 되나요? 써봐야지 알겠죠? 근데 괴물 안나오나 이 장소는 뭐야 이 장소는 뭐야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총알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폭발탄 쓰니까는 다섯발씩 먹던데 유도탄도 총알을 많이 먹으려나 한번 써보자 뭔소리야 이거 괜찮을라나 이거 괜찮을라나 벌레들 나올거 같은데 아 오버 아 오버 어어 야 니네가 나오면 아 아 아 잠깐만 와 어 나 죽은줄 알았는데 안죽었네 야 진짜 오버 아 아 와 1대 4는 아니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총을 쓰게 만드는구나 어리석은 것들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니 야 진짜 잠깐만요 이거 몇 마리에요? 아 야 전시관 열었습니다 작품명 꼬챙이 아이템 줘 아 아 아 아 아 후우 와 여기 붙어 있는 애들 다 깨어난 거였네 나 어떻게 어떻게 했겠냐 대박 와 여기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봐도 멋있고 가까이서 봐도 멋있네 네 이거 원래 다 안 잡고 여기로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었을까? 쟤네 못 따라왔을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어? 이거 아까도 났던 소린데? 또 나네 또 나네 넉넉 다 엉덩이 괴물 또 나타나셨어 멍거리 공격하지 마요 좀 올라갑시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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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이 약해서 머리가 안 터져요 터졌다 회피 싸대기 싸대기 살 부러지셨대요 확실히 권총이 탄약 그 데미지가 낮기는 하네 진짜 안 좋은 건가 왜 아 왜 그러시는 거 돌래? 야 좋아 가자 다 어 너무 어둡다 맵이 이런 위쪽에 아이템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봣어야 해 와 이렇게 뒷모습 보니까 이젠 뭐 그냥 완전 군인인데 특수 군인 여기 갈 수 있어? 어? 가지네 뒤돌아 여기가 진행루트일까요? 여기가 진행루트일까요? 여기 잠겨있네 가까이 들어가 볼까 아 여기 휴게소네 여기서 발전기 돌리면 되는건가? 오오오오 아니 뭐야 차단기가 내려갔어 터져버렸네 또 상점이야? 아니 왜 갈수록 상점을 많이 주지? 이정도로 자주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여기가 진행루트거든요 지금 전력을 돌릴려고 했는데 아까 안가지는 곳이 가지는거 보니까 저기가 진행루트면 여기는 히든이란거잖아 여기 가보자 아니 되게 깊은데 나 어디까지 가? 맞어 이거? ķ 맞어 이거? 크허 크으 크으으OO 맞아 이거? 엄마 깜짝아 아 어디까지 내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 아닐까? 아 깜짝 어 엉덩이가 매우 실하시네요 엉덩이요 가입하실? 헥? 왜 벽에 막 에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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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좀 갑자기 나오지 마라 아아아아 야 일반인들이 어? 여기 이렇게 묶였다가 골무면 이런 식으로 변하나본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어 어 아 꼬바? 꼬바?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매달려 있어? 왜 벽타고 올라가? 여기 어떻게 열지? 옆에 개구멍이 있네? 어? 여기 회의장소 또 발견했어! 으아악!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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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 녀석이 아유 나도 반가워 그래 인마 대놓고 있었네 어두워서 안 보였어 되게 좋은 아이템이 들어 있지 않을까? 설계도? 같은 거? 마지막 무기? CPU 프레인터? 왓 이즈 디스? 리포지스 대량의 칼리스토 크레딧과 교환할 수 있는 부품 뭐야 돈이네 그냥 밀실2다 읽어보자 뭐야 얘가 아닌데? 밀실2 누구지? 밀실2 누구지? 어? 여깄다 밀실2 얀닉 세이지 정말 충격적이게도 자막이 안 나오네요 흐흐흫 아.. 스테레스 아 이거 자막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 왜 그러는 거야 패치 좀 똑바로 해 얘들아 아니 중요한 장소에서 얻는 건데 왜 어 여기 왜 문이 열려 있지? 문 언제 열렸어? 가 아니라 이 문이 닫혀 있었던 건데 근데 내가 걸려있는거라고 착각을 했구나 오오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네요 대박 동선 미쳤다 cpu 프린터 천원 굿 재장전의 시간을 커집시다 됐어 모든 시스템이 operating within normal parameters 1,400원 그립 속도 업그레이드 2,700원? 매그넘 탄 공격력 좀 올릴까? 탄창 용량 업그레이드 오케이 돈 딱 맞는다 약간의 데미지 증거 산창 용량 게이지로만 봐서는 그러면 한 20발 정도까지 산창은 차지는 것 같은데 그래프로만 봐 안정성 업그레이드 안정성 업그레이드 솔직히 애들 안정성 업그레이드는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 재장전을 하면 그래서 오오오 오오오 19발 까지도 장전 되는거 보니까 20발 장전 되는거 많은거 같애요 지금 탄이 별로 없어서 19발까지만 됐는데 첫번째 차단기 찾기 하하 여기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쓸어남고 해야되나보죠? 딱 봐도 또 뭐 튀어나오게 생겼네 저건거 같은데? 여기에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데요?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나왔다 아니 눈도 안달리신 분이 왜 이렇게 잘 돌아다녀요? 어? 이 밑에도 계시네? 밑으로 내려가야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건 어떻게 가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 쟤 나 인지하고 오는거니? 인지하고 오는거네 밑으로 내려가야 돼 덤벼 쓰레기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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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퉤! 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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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걸 어떻게 가야될까아 아! 여기에 사다리가 있네 아 사다리 불빛이라도 좀 비춰주지 소주지 아오 형들 그러기 마음껏 비명질러라 너의 비명은 저들에게 닿지 않느니 허허허허허허허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 스바라시가 나를 쫄리게 만들어 죽여라 차단기 하나 더 아 얘 또 이상하게 움직이네 쟤네 뭐하냐 근무 교대? 빨빨리 가 일단 너부터 그 다음에 총되어 아 으아앗 으아앗 아으앗 으아앗 왜 자꾸 이 구석에서들 난리세요? 진짜 얼레? 얼레? 얼레이오 얼레이오 꺼지세요 꺼져 아휴 아이템 많이 주니까 좋네 아휴 몇 마리냐 진짜 몰아버리건데 다 잡았냐? 어두워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아휴 여러분들 칼리스터 포르토콜 다른 스트리머분들 하신거 많이 봤을거 아니에요 저처럼 다들 잡지 않아요? 은신킬이 나는 제일 편한거 같은데 발전기 어디있냐 안봤다고? 내 것만 보는거야? 이 자식들 형이 그러면 감동먹을줄 알아! 사랑합니다 잡긴 잡죠 은신을 안해서 그렇지 에드 다른사람들은 은신을 안해요 왜 이 조명은 공중에 떠있어요 또 에? 버그천국 진짜 혹시 데드스페이스인가요? 아니 데드스페이스4 인척하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에요 뭐야 뭐야 좋아 마지막! 가나요? 저쪽이 열렸어 저쪽이 열렸어 아우 이제 좀 밝네 어? 이제 좀 살만하구만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나 걱정하는 척해 아니 행동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젠 또 히로인처럼 하려고 밀고 가는거야? 야 이때까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몰테인거 없네 아니 사람의 심리라는게 그렇게 확 확변하는게 아닌데 야 이러면 몰입감 확 깨지거든? 조심해라 나 다니랑 러브라인 물고가면 진짜 이 게임 부셔버릴거야 다니랑은 절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둘이 아무리 선전수전을 같이 보낸 사이라고 해도 레파토리라는게 있지 너무 뜬금없잖아 야 아이템 어딜 모른척 지나가려고해 일로와 어? 일로오라니까 진짜 말 겁나잘듣네 너무 가까이오진 말고 다니가 원래 남 걱정하고 그런사람이 아닌데 멘트가 갑자기 비캐풀 이러니까 왜이렇게 괴리감 드냐 왜 또 아 진짜 이제 야 무쌍 찍자 나 못참겠다 야 적당히 나와야지 미친 이 행성이 무슨 저 좀비로 다 장악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가? 아 이쪽에 아 저 어어 아 야 얘네 미쳤나봐 진짜 들어와 들어와 혼자 오시게? 그래 엉덩이 인마 죽어 뭐야? 또 있어? 괴물소리가 들렸던거 같은데 이제 막 환청이 들리나? 야 잡은 애는 세마리인데 왜 아이템 두개밖에 안좋은거 돌아가자 아 아잇잇 적당히 딱히 어디가 난 여길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동으로 들어가지면서 이런 씬이 보여졌어요 강제적으로 아이템 줘 아 나 이 자식 아이템 안주네 보통은 그냥 안싸우고 도망가나? 좀 도망가 이러고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내가 너무 다 싸우려고 했나?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총알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을 다 안팔고 그냥 가겠습니다 는 개뿔 저기에서 아이템 상자 3개 있어요 다 팔아요 저거 봐 이제 전력 들어오니까 아이템 상자 파란색으로 빛나잖아 이거 다 열 수 있는 거라고 끔찍하다고 아우 아우 진짜 많이도 준다 네 개 있었네 목록 채워지는 거 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여긴 다시 다 팔고 올까? 어어 어어 눈 어어 어어 내 눈 어어 이게 뭐야 어어 그럼 이 정도? 회복히 또 두 개면 될 거 같고 아 하나면 될 거 같고 보스전인가 진짜 보스전인가 진짜 해보자고 총알 없다고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자 보자 자 보자 와 야 근데 진짜 데드스페이스의 향수가 막 느껴진다 뭐여 얘네 뭐야 얘들 상태가 이상해 왜 시작부터 강화형으로 나와 뭐야 너 얼레? 어어 와 강화형한테 두 대 맞으니까 죽어 이게 총알 총알로 빨리빨리 컷을 해야되네 설마 아 아이템 팔았던 거 전부 다 초기화 되도 죽여주세요 이걸로 상대하는 게 제일 나은 거 같다 시각권 시각권 아 왜 인벤토리가 아 아 아 다 팔고 올게요 그립으로 날리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팔고 날리는 팀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 왔다 총알 체차 누구는 욕하겠지 이거 빨리빨리 좀 그냥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영상을 볼 자격이 없다 물론 짜증날 사람 분명히 있겠지 하지만 우리 플레이 스타일은 이렇다는 걸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 안 남아 있을 것 같긴 해 그립 데미지 업그레이드는 정말 비츠웨어 던지기만 해도 애들이 막 변신해요 그래? 진작에 좀 얘기해 주지 그래서 이미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아이템 팔고 수동 세이브 똑똑해 괜찮아 형을 믿어라 아이템 다 먹었고 이제 진짜 저장하고 아 야 딱 보니까 어? 자 일단 출발하고 여기 엉덩이 쪽 있잖아 어? 여기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그냥 써있네 일루와 얘들아 여기 반겨줄게 일루와 여기가 얘네들이 이 파편 맞으면서 자동으로 변신을 하네 지금 보니까 저거봐 파편 맞으면서 어? 저거다 들어가시구요 조용 조용하다 아주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 벌써 끝났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팠다고? 아파? 아파? 자 왼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들어가 너도 친구들 따라서 막 짝짝짝 잘 가네 총알 쏠일도 없는데? 총알 쏠일도 없는데? 조용하다 내려가 어? 이걸 안내려가네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나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 밖으로 던지면 어떡해? 내 밖으로 안던져진다 밖으로 안던져져 들어가 너도 몇명째야? 아 맛집이야 아주 반출 잠시만 기다려 응 Incorporate 회전 구체 숙중 어idée енты increase Ris être 당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저장되는거 보니까 진짜 끝났네요 이제 아 그냥 이렇게 잡을걸 그랬나? 아니 총알 많이 주는데? ㅋㅋㅋㅋ 아 좀 아까운거 같기도 하고 오? 아 그러고보니까 유도 한번도 안썼다 우리 업그레이더하고 아 유도를 쓸 저로의 기회였는데 그립으로 갈면 아이템이 안나오는구나 너 저 상태에서 아이템 주스러 갈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 아무리 아이템 파밍 귀신이라고 해도 저건 아니? 어? 오우 오우 야 진짜 보스야? 대박 야 유도탄이 아닌데? 으아악 뭐 유도탄이 이래 타빈 나가는데? 근데 왜 계속 쓰러지세요? 아 쓰러트린 다음에 그로기 상태로 집어서 잠깐만요 어 이거 대장전 총알 총알이 없는데? 어 이거 위험하다 아 이렇게 하면 잡아 안잡아지네? 야 진짜 겁나 쏴야되는건가? 아이고 좀 아이고 피범범범 오케 핸드캐넌으로 바꿔서 화염탄 화염탄 으아악 화염 화염탄 재장전? 아니 다섯배씩 쏘는거 진짜 오바에요 왜이래왜이래 왜 싸워왜 싸워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나 총알이 없어 어? 한방이라고? 좀 오반데? 나 총알이 없어 어? 한방이라고? 좀 오반데? 어떻게 하면 총알을 아끼면서 싸울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거 유도탄을 안썼으면은 내가 다 잡았을거 같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다 나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한방이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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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본체인거 같으니까 왼쪽부터 조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을 먼저 죽이니까 왼쪽을 떼버리네 그리고 같이 죽으셨네 아 무슨 좋은 아이템을 줄까 cpu 프린터 천원짜리 쓰레기 아씨 5급 cpu 프린터 정도는 줘야지 아쉽네 본체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그냥 먼저 죽은 애를 떼어내는 거네요 되게 참신하다 그래서 오오 알차게 썼다 그지 여기 또 어디야 진입 터널인데 얼었어 콜로니 콜로니 옛 콜로니 찾기 근데 콜로니가 뭔데 그냥 개척지 아니에요 다니 목소리가 확실히 친절해지지 않았어 원래 엄청 싸가지 없었었는데 썼었는데 등대로 올라갈 방법 찾기 진짜 러브라인 만들면 나 이 게임 부셔버릴거다 막 둘이 마지막에 우주선 타고 탈출하면서 우리가 해냈어 하고 막 뽀뽀하고 그럼 진짜 죽일거야 막 왜요 또 다시 내려가야돼 뭐야 여기와서도 저런거 있네 그만해라 뭐야 장전을 했는데 왜 장전이 안돼 이거 버그있더라 나 아까 보스전 하면서 느낀건데 총이 총을 분명히 바꿨는데 안 바뀌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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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세요? 아니 저긴 왜 올라가 또? 나가 아니 얘가 호기심이 많아 보면 나와 죽어 얘는 그냥 여기로 올라오고 싶었던거야 날 본게 아니라 저긴 뭐가 있을까? 이러고 이제 궁금해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한테 얻어 터진거죠 근데 이정도면은 눈이 있는거 아니야? 그냥 나만 못볼 뿐? 어이가 없네 야 너 컨셉 지켜 진짜 그니까 얘네가 다 일반 주민이었던건가? 그냥 사람이 아 애초에 여기에 사람이 아닌 애들이 없었지 모든 애들이 다 사람이었으니까 발전됐 Co 그러니까 뭐가 또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시는 것 같돼 야아.. 니 거이손 뭐하노? 왜 갑자기 움직이세요? 어어? 왜 이쪽 보세요? 야 너 솔직히 말해 눈 달렸지? 아닌가? 와 이 마을이 완전 괴물로 점령당했네 괴물 천국이야 척추 수술 무료로 해드려요 당신의 구분 등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한게 이 밑에가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럴수가 엄마야 엄마가 뭐..뭐..먹을게 없어? 뭐가 없네 마을에 버려진 마을이라 그러고 왜? 왜그래? 왜그래? 나 인식됐나봐 여기서 나오나? 아유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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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 번 공격해요? 왜! 두 번만 공격해야지 스바러시야! 어? 나..나 피가.. 아 이걸.. 나 한 대를 때리면서 죽네 저거 어? 어? 한 번 더 어딜 감히 어? 후.. 뭔가? 좀 나중에 들어가고 마을 좀 맞아 봅시다 이게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나오면 마지막 한군데 보는 곳에 되게 중요한게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응 안나와 진짜 안나와? 아 진짜 안나와? 제작진님 저 이렇게 실망스럽게 할거에요? 와.. 진짜 오반데? 진짜 안나왔어 아무것도 없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자! 마지막! 여기 안본 사다리 있어 뭐야? 괴물소리 들리는데? 괴물소리 들리는데? 괴물이 위에도 있나봐 아우씨 아우씨 사람을 쫄게 만들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거라고 몬스터한테서 얻은 아이템들 뿐인가? 진짜? 뭐가 없냐? 여긴 뭐야? 아 이게 지금 스토리상 저기를 먼저 간 다음에 어? 저기 뭔가 잠금장치가 걸려있다 보안실을 찾아야돼 하고 여기와서 이거 작동시키고 저기로 다시 가야되는거 같은데 내가 저기를 안가고 여기를 먼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그 그 순서가 좀 좋은거봐 어? 아아 아 얼굴 긁지마 얼굴 내 소중한 얼굴 아우 나 여드름 나도 아프단 말이야 후! 내 여드름 터지면 물어내줄게 일단 회복좀 합시다 위험하니까 아 어어 회복좀 터프하게 하네 근데 나 방금 뭐 먹었어? 돌격 소총 설계도 허어어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쏘는거? 드디어 돌격 소총까지 얻었구나 마지막 무기까지 전부다 깔끔하게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몬스터들 소리 들리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 어 뭐야 저기 기분 나빠 어? 아 왜 또 이상한걸 아니 나 분명히 권총으로 설정했잖아 안그래? 아니 권총으로 설정했는데 왜 또 샷건이 나가 비어온다 비어온다 아니 왜 왜 왜 아 야 너 안보인다메 안들린다메 아니 들리긴 하는구나 미안하다 아니 근데 나 기어다녔는데 뭐 뭘 들은거야 도대체 드디어 부금이 끝났어요 이 긴박한 부금이 진짜로 끝났나봅니다 음성기로 순정 에너지 변환기 이쯤 되니까 에너지 변환기는 돈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 왜 잠겨있지?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곳 같거든요 기억을 해둡시다 보안실에서 보안을 풀면은 저기가 열릴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보안카드 보안카드 그러네 엘리베이터에 보안카드 필요해서 여기 온거 맞네 아이고 진짜 조용히 가는 꼴을 못 본다 내가 겨OFF 아 너디 너의 척추는 얼마나 꿋꿋한가 볼까 아 못쓰겄네 버려 보안카드를 얻어으니까 여기가 열리지 않을까 라는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잠깐 보면은 안결려 있겠지 왜? 아잣자 난리좀 치지마! 난리! 난리! 난리난리 개난리 피했지로 민망? 아니씨! 그만해! 그만좀 해! 그만! 그만 나와! 그만! 피하고? 좀 진행좀 하자 스바라시들아 아아 뭐만하면 길을 막고있네 그래 그렇다고 전투 한명한명이 뭐 빠른것도 아니고 여긴 죽어도 안열리네 혹시? 까비 가자 옆에 가시 있었다고? 그걸 못봤네 순간 가시 응용법을 잠깐 잊고잇 이런 개색 일로와 아우 진짜 뭐야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만 나와 제발 그만 형 게임좀 하자 형 게임좀 하자 지긋지긋하다 아 자 여기다 하면 되는건가? 아 하이타운으로 가기 뭐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었어? 뭐가 엘리베이터야? 아 이게 엘리베이터구나 다니 아니 또 무전 안 돼 왜 또 무전 안 돼잉 에이 이제 배신 때리나? 그래 다니야 꾸준히 악역을 계속 유지하렴 진짜 난 하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위쪽은 더 좋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네요 어이 변신해 가만히 있으세요 성대지씨 아 맞아 이게? 아니 데미지가 이게 맞냐고 와 아니 나 지금 초록색인데? 어? 나 HP 초록색이었어 변신하기 전에 쏘니깐 음 확실히 잡아 변신하기 전에 쏘니깐 바로 죽네 야 넘어와 컴온 열심히 넘어오세요 반영합니다 우리집에 오신걸 일반 좀비는 두대 맞고 죽네 야 누구지? 암살각? 근데 쟤네는 내가 보이잖아 사라지 굿 휴 진짜 배그플레이인데 이거? 흐흐흐흐 배그랑 데드스페이스 합쳤네 지금 보니까 배그 제작진이랑 데드스페이스 제작진이 같이 만든 게임이잖아 여기 아이템 아무것도 없어? 이 장소가 왜 있는거야? 이 장소가 어디있어? 이 장소가 어디있어? 이 장소가 어디있어? 뭐지 갑자기? 애들이 왜 다 숨고있죠? 뭐지 여길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됐냐는데? 앗! 그래도 돈 주니까 참았다 아이씨 육원 갖고 누구 코에 붙여 퓨즈다 아이씨 놀랬잖아요! 놀랬잖아요! 왜 뛰어와요!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지 사람이 아야! 변신하지마 이씨 변신했어? 변신은 하고 죽었네? 너무 깜짝 놀라서 폰 던졌다고? 아 공포게임 내성이 별로 없구만 비어와라 왜 이정도 갖고 놀래 나이스 노래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걸까요? 아니 아까 못봤어요 퓨즈 집으려고 할 때 바로 앞에 라디오 있었잖아 아 왜 또! 아오 머리 비어왓 어어? 어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방금 뭐야 뭐 터졌어? 아 폭발.. 폭발하는 애를 내가 쐈네 와 이건 좀 위험했을지도 아 이건 좀 위험했을지도 인벤토리가 눈부셔? 왜 그러고 보고 있는건데 뭐여 뭐가 불만이야 나무 떡 허리 뒤에서도 소리 들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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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뭐야 너 변신하는거 아니지? 제 머리 날라가서 나한테 침 못 뱉어서 이제 다가올텐데 무기를 좀 바꾸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유도탄 한번 써볼게요 좋은건가? 잘 모르겠는데 뭐야 저거 야 난 내려와? 어딜 건방지게 야 으응 죽어 빨리 눈먼 갈래와 방금 근데 이 킬캠 뭐지? 나 처음보는데 멋있다 아 힘들다 근데 피 회복 한번 하자고 흠 회복략이 없는데? 아 있네 내 예상이긴 한데 이거 열면 상점 있다? 지금쯤이면 상점 나와야지 그치? 와 지렸다 이렇게 오랫동안 플레이했는데 지금 상점 한번도 안나와서 한번쯤 나올 때 됐다고 생각했어요 설계도 업로드 중 돌격 소총 돌격 소총 이제 모든 인벤토리가 다 열렸습니다 특수부대 돌격 소총 탐창 용량 매그넘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안정성 업그레이드 유도탄 솔직히 유도탄 왜 쓰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500원이네요 굉장히 싸네요 나머지 다 팔아버리고 2,400원 2,400원 이제 슬슬 총알들이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것들 처분 안하고 이거 찍을까? 2,700원 폭발탄 이것도 쓰다보니까 은근히 자주 쓰고 있거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강력한 다섯발 탄환을 이용한 보조사격 모듈을 추가합니다 뭐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돈을 더 모아놓을까? 아니 어쨌든 난 탄창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애 돌격 소총을 아 일단 만들어야 되는구나 1,000원 와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 개머리판을 늘릴 수 있구나 좋아요 탄창 업그레이드 매그넘탄 공격력 업그레이드 1,500원 좋아 일단은 여기서 바로 치료 으아악! 아 찌르트! 아니 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연사하는 돌격소총 총이구나 과연 좋을까? 근데 나 여기 왜 왔어? 뭐야? 왼쪽에 진행이 더 돼야 정상 아니야? 막 다른 길인데? 등대가 불음표? 내가 길을 잘못 왔나? 저기 상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정상 루트가 맞는데 아 사다리가 있네 아 사다리가 있네 왜 또 터지는 애들 이걸로 일단 대체하자 여기 다 왔어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몇백명의 시청자분들 저 사다리 아무도 못 봤다 인정? 우리 상점에만 다 눈이 쏠려가지고 상점에 눈 돌아가서 사다리 아무도 못 다니네? 얘 뭐해? 뭐지? 야 그거 그렇게 함부로 뽑아도 돼? 야 그거 그렇게 함부로 뽑아도 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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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뭐야 지금 떨어지고 있어? 왜이래? 왜이래? 아 아 단이 또 트롤하네 아 흐어억 흐의 흐하하하하하하하하 나도 모르게 더빙했네 흐하하하하핫하핫핫하핫하핫하핫하핫핫흐흫ㅎ 아니 왜 난리냐고? 내가 뭐 했어? 어? 꼬올 전염병이 75년 전에도 한 번 더 일어나섰었대 근데 또 퍼진거야? 저기 뒤에 괴물 어? 야 보스가! 에? 넌 아까 약 야야야 아이 잠깐만 이거 뭐야 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방은 너무했지 으악 으아악 아니 맵 맵 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덤벼 그만하시아 애가 어디야?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추면서 잡으면 되겠네 어디 여기 유도탄 한번 또 써볼까? 얼마나 강한지 좀 볼까? 하나도 안 봤잖아 뭐여? 뭐여? 너는 절로 가시고요 어? 절로 가시고요 어? 좋은거 발견 어디서 반쪽 뜯어? 뜯을 때가 됐어? 빠르네 퓨 맨 처음 만났던 애보다는 그 HP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 아니면 폭발이 많이 센죠?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처음부터 왼쪽에 있는 애부터 죽여야 돼 왼쪽 아씨 총알 없네 아씨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떨어졌네 제가 공격속도가 빨라 왼쪽이 살면은 좀 힘들어져요 아 뭐야 오잉 형 어이구 너 일로와 꺼져 잡았어? 빨리 잡았다 나와 즐거운 파밍의 시간이 돌아 와 왔는데 손이 안 닿아요 이런 아이템 주세요 됐다 아이템 주세요 야 근데 갈수록 후반 갈수록 몽둥이를 좀 안쓰기는 한다 밸런스 밸런스는 되게 잘 맞는거 같애 한방컷 되는건 좀 오바긴 한데 아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HP가 이 정도로 찾는데 한방 나오는건 진짜 이 납득이 안되네 뭐라는 거야 안들려 넌 들려 그게? 주인공아 너네 왜 대화하고 있냐 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여기로 간다 비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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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비밀길 왜 따라와 너 갈길에 가 나 아이템 파밍중이야 어 아 이거 뭐야 아 아우 아우 진짜 아프겠다 야 땅이 왜 또 이 지경 단위는 안 떨어졌네 아 아 또 헤어져? 참 아휴 되는 일이 없네 어 이제 스토리 좀 풀리려나 하면 또 헤어지고 이제 좀 정리가 되나 하면 또 몬스터 나오고 그만 좀 해 으아아아 총알이 좀 많네 이정도 팔면 되지 않을까 이제 스토리 슬슬 막발지 아닐까 이제 스토리 슬슬 막발지 아닐까 이제 스토리 슬슬 막발지 아닐까 아우 형 호옷 호옷 팟 호옷 팟 뭐야 어 어 폴리시 으아아 아우 자폭하는 애 있었어 근데 이거 계속 하다보니 eventual 기진게 전투가 너무 단조롭지 않니 어?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이다 1층이네 돌아왔네 아 2문으로 근데 어디여? 위로 올라오라고 다시? 왜 또? 바로 변신해? 아! 어? 어? 왜 이렇게 빨려? 들어가 왜 이리와 들어가 진정 좀 해 여기 막 다시 왔다고 아이템 또 생겨있고 그러진 않겠죠? 이제 뭐 그냥 올라가게만 하면 되겠지? 아니 분명히 재장전을 했는데 왜 장전이 안 됐노 미친똥겜 올라가자 아니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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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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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요 들어가요 왜 계속 나오고 나리야 야 그립이 진짜 최고무기야 진짜 최고사기 여기서 엘리베이터 작동시키고 엘리베이터 작동시키고 응 잠깐만 그 사이에 방종비가 들어오다니 방종비 못참죠 올라가면 되는거 아냐? 왜 뭐 어떻게 가라고 뭐야 이거 버그 걸렸어? 뭐야 이거 버그 걸렸어? 왜 안 돼? 왜 안 돼? 조용히 내려가줍니다 어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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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요 들어가요 한 번 더 어 들어가요 아이템 내놔요 너도 임마 넌 왜 안좋아요 쓰레기였네 이거 다시 올라가 저쪽에 몬스터가 나오는거 보니까 여기가 진행루트가 맞는거 같은데 25발 이거 아직 한번도 안써봤는데 빨리 쏴보자 궁금하다 어? 저번에 잠겨있던 곳 여기가 열려있네 어어 여기가 진행루트였구나 그와중에 상점이 있네 그와중에 상점이 있네 근데 뭐 팔거 없는데요 그럼 구매를 해야지 에너지 업그레이드 최대? 300원 300원 300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 캬아 딱대네 한 대 맞으면 뒤지는데 회복약 은 하나 갖고 있구나 아 근데 쓰기 싫은데 그냥 쓰자 아껴서 뭐하냐 똥된다 하자 순정 해돋기 순정 해돋기 이거 못참죠 바로 가서 또 팔아줍니다 완전 비싼게 나왔네 얼마야 얼마야 750원 프린트보다는 싸구나 폭발탄 업그레이드 이젠 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엄청나게 비싸네요 가자 비켜다니 내 앞길 막지마 짱나게 내가 열거야 아니 썩을놈이 맨 열겨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어 어 얘 내 모가지에다가 이거 칩 심어놓은 애다 초반에 나의 수지 나의 수지 인간에 수지 나의 수지 나의 수지 나의 수지 나의 수지 나의 수지 나의 수지 엔구소 조사하게 엥? 음? 연구를 얘네가 주도하고 있었네 으아헨 으아아아 아아... 이 교도소 자체가 원래 시... 그... 신설한 목적이... 연구 목적이었구나... 근데 결국엔 망했잖아... 이 실험이... 엉락드? 이건 왜 한글 번역이 안 돼... 뭐야 이게! 그 여자가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건가봐... 이 밑에 뭐가 있어? 병원균? 아아... 숨겨져 있었네... 아아... 그랬구나... 와... 얘 아직도 살아있네... 어? 뭐야... 하지만... 좌우... 좌우... 아! 아... 몇대를 때려요... 어... 아! 근데 이... 기본적인 전투 자체가... 좌우... 좌우... 우우... 일뿐이잖아... 좌우... 우우... 좌우... 따대기... 탁! 탁! 아 미안해... 아니다... 패복 아이템이 없어... 와... 침 뱉는 것 까지... 자 다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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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야... 좌우... 우우... 좌우... 좌우... 우우... 좌우... 좌우... 우우... 좌우... 우우... 하하하하하하... 제가 뭔가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총알 먹이니까... 우우... 이러는 거 되게 웃기네...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아... 오... 안죽어?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몇대 때려 총알이 없다고 기다려봐 재장전 좀 합시다 이 사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조심해야돼 이거 한 대다맞아도 죽어 오케이 잠깐만 아 야 진짜 총알이 없는데 오케이 총알이 없으면 패면 되지 아 사내기 아우 죽어 이거 튀어야 되냐 혹시? 나 지금 총알 낭비하고 있는거 아니죠? 오 어어 아아 어 아니 주변에 아이템 많았었는데 결국엔 도망치는거네 뭐야 뒤에 어 어어 찐 으야 으헤 야 너 코 괜찮냐? 아 근데 저 대위는 왜... 감염이 안됐지? 에이? 들을 타고 콜론이 나가기 아저씨 아이템 좀 열심히 쥬슬걸 아이템을 못 쥬섰네 하하하하하 어? 아이고! 좀 감염됐네 잘됐다 하하하하 데드루트 타는구나! 난 단이가 잘되는 꼴 못봐 아 근데 얘도 나름 데이를 위해서 그런거였네 헉? 헉! 지금 자살하기로 가는거야? 이건 친구 원수한테 진짜 퍽이나 잘 얘기하고 호구 자식 바로 나한테 총 쏠거 같은데 저 저 상태보니까 야 근데 나 총알 진짜 지금 다 썼어 이거라도 끼고 있자 템 좀 주세요 let's find out 상점이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엔딩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엔딩이 다가온 것 같다 으응 대박 그리고 소장도 아직 여기 있다는거잖아 겨도 소장이 아직 안 떠나고 여기 있다는 거잖아 어? 홀! 단위도 잡혔어 엔딩은? 다시 감옥에 넣으러 가는 거야? 이게 맞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장비도 하나도 안 뺏고 그냥 다시 넣어놨네 좋아 태초마을이야 처음부터 다시 즐기자 하하하하하 흐읍 이 교도소는 보안이 진짜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거 가... 감옥에 왜 넣은 거야? 와 상자 오랜만에 본다 예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니! 낚시라니! 아니 그 와중에 낚시 실화냐고 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퓨즈 새로 갈아껴야 돼 이게... 이 퓨즈 기믹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상점에서 템을 프린터를 팔고 이게 총알이 제일 많으니까 재장전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재장전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좋아 체력 풀피 됐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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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치는데 왜? 어 쟤 이상한 괴물있어 어 지금 자세를 보아하니 그 보스 몹인데? 쟤는 뒤에서 암살 안되나? 그지? 그 몸 조개 달린 애잖아 암살 아이고 아이고 나 총알도 별로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쟤가 왜 여기있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총알이 없는데 왜? 아 미친 이거 그냥 빼고 도망가자 안빼진다 쟤 잡을때까지 안빼지나봐 와 미친게임 어 아 아 형 진짜 아니 나 총알이 없어요 와 죽는줄 알았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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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 아이차 저 근접공격도 안먹히잖아 아이차 아이차 어 이제 진짜 큰일났는데 제 장전, 제 장전 아 넘어지면은 근접으로 팰 수 있어요? 아니 근접 안 먹히 아주 골고루 밟아주시네 상체를 뜯고 있을 때는 아예 근접 공격 자체가 안 먹히네 땡 소리 나는데? 총알 없는 사람은 뭐 죽으라는 거야 뭐야 총알 사와야 되나? 총알에 돈 쓰기 싫은데 그리고 이거 연사되게끔 못 바꿔? 왜 왜 사면발밖에 안돼? 따다다다다다다 이러고 계속 쏘고 싶은데 따다 땅 따다 땅 따다 땅 1500원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자 넘어졌을 때 총 쏘지 말고 빠따로 때리면은 총알 생각보다 안 든다고? 알았어 아니야 아껴보자 자 덤벼라 우매한거 살려주세요 왜 안넘어지지? 이리와이스 바라시야 이리와이스 바라시야 어이 도망가자 에? 벌써? 벌써 반쪼가리가 날라갔는데요? 야 근접이 짱이네 넘어졌을 때 근접 때리는 게 짱이었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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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뭐야 뭐야 이렇게 쉬운 애를 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총알을 날렸네 와 진짜 이때까지 날린 총알 너무 아깝다 그거였으면은 여기 상점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다 그 총알 다 팔았으면 저건 염력 같은 거 안 통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안 써지지 않을까요? 얘네는 근데 왜 프린터를 자꾸 들고 다녀? 희한하네 안정성 업그레이드 무슨 안전성 업그레이드 하는데 4,500원이 들어가냐 얘는? 유도탄 900원 돈도 애매하니까 근접무기 더 업그레이드 하자 역시 총보다는 몽둥이 찜질이지 흫 흫 가자 회복 주사 저기 뭐가 있는데요? 아니 프린터 이제 진짜 많이 준다 아 뭐라나 하면 그냥 프린터 주네 아 깜짝이야 이 개샛 엔 무슨 뭐야? 와 황풍고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 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뭐야 너 변하고 있어? 아 왜 변해 변하지마 얌전히 지내야지 넌 또 뭐여? 와 일반 몹이 이제 개긴다 나한테 진정제 투여 한 번 더 혹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가져줘 실망이야 교도소 쪽은 다 둘러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본 곳이 이렇게 많네 아 진짜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왜 있는 거야 이거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이 무조건 당한다는 게 좀 빡치네요 얘 일어날 거 같이 생기지 않았냐? 어어 어쩜이로 개정확해 응? 어쩜이로 개 뻔해 게임이 하 뭐야 너는 뭐여 인마 정신차려 진정제 투여 개 보여줘 척수 없애줄게 총알이 없더 총알이 없더 아 여기는 약간 독방 이런 곳인가? 아우 깜짝이야 좀 어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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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 우와 아 왜 안 죽어 얘 정신차려 왜 아이템도 안 주는데 아 너무 아프다 아 이걸 쓸 때가 온건가 와 진짜 한 칸도 안 남아 있었네 와 회복했는데 여전히 빨피야 와 진짜 진짜 먼지가 어깨에 앉으면 죽을 수준이었는데요 어 그래 반갑고 어 어 아 힐팩 주려고 힐팩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나와 그만 잠깐만 쟤 어디가 뭐야 뭐야 왜 안 죽었어 얘 죽은 척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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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초성 oh 아 아 이게 전투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니까 플레이어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고 반복적인 플레이는 플레이어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데드스페이스랑은 다른 진짜 좀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모든 적들이 지금 다 통일되어 있잖아 좌우로 위빙만 하면 되고 위빙 정신차려 엄둥이 찜질 이거에 무한 어깨 찜질 한번 좀 받아주고 진정제프여 이상한 소리나는데 불안하니까 뭐야 나 저기 빗닫는 곳 있잖아 저 쓰레기통에 빗닫는 곳 저것만 보니까 폭발물인 줄 알았어요 랜턴 비추니까 아니네 쓰레기통이었네 폭발물 들고 다녀야지 이럴려고 했는데 아 여기 갓이 있었네 이런 재기랄 일어나지마 아이씨 일어나지 말라니깐 왜 니가 나와 그만 나와 아니 지금은 솔직히 좀 몰입해야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지 임마 아이템 채워주려고 그러는건가? 아야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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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너 페버가 있다 저기 사다리 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저기가 진행루트인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진행루트 같죠? 아닌가? 여기 진행루트 아니네 여기가 막다른 곳이네 그럼 여기가 진행루트겠구만 그러네 마침 또 초록색으로 불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라고 회복하라고? 괜찮아 이정도쯤이야 이상한 소리가 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어이 미친 똥겜 진짜 괴물알들 중에 좀 수상한거 없냐? 나 피했는데 괴물 여기있냐?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막 벽을 뚫고 오네? 정신이 나갔네 게임이 저거 어떻게 잡을건데? 흫 진짜 아 어이가 없어 나와 왜 안나와 나 나오라니까? 기다려봐 장전좀 하게 아우 총 하나 갈고 장전하고 아주 바빠 죽겠어요 왜 안나오지? 랜덤 발생인가?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야 일어나지마 아우 진짜 말하기도 전에 일어나네 어쩜 그렇게 뻔해 퓨즈가 없어 쟨 뭐야 쟨 뭐야 피체가 되게 아스트랄하게 묶여있네 왜 이제 나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조지자 됐어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위로 쟨 뭐야 쟨 뭐야 뭔 소리야 또 새로운 몬스터의 등장인가? 무슨 소린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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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 피했지로? 스바라쉬야? 우와 보셨습니까? 약간 투명일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근데 와아 이걸 피하네 어 이거 샷건이었어? 아니 총을 바꾸기도 전에 쏴서 샷건이 나갔구나 하 진짜 게임 리얼리티한건 참 좋은데 난 아직도 이 총 바꾸는 시스템 모르겠다 뭐야 아아 어깨 마사지 감사하구요 일단 맞자 그럼 나도 보답으로 몽둥이 찜질 변하고 있어 지금? 죽은거야? 아니 이게 변화 죽고나서 변하는거는 도대체 판정이 이상해 죽은건지 안 죽은건지 알 수가 없어 일단 저기가 정상 로트인거 같고 이 위쪽에 아이템이 있을거 같으니까 이거 설마 느리게 진행하면은 단위가 감염된 상태로 나랑 싸우나? 더 천천히 가자 퓨즈 퓨즈를 먹었으니까 저희가 섞여면 회복조사 쓰라구요? 아 백원이 아깝잖아요 저 절대 안맞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사망 이 알들 나중에 일제히 터져서 나 덮칠거 같애 뭐야? 캐비닛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프린터기 순정 에너지 변환기 회복약이 무려 3개나 있었네? 이 정도면 좀 써야되는거 아니니? 쓰자 부어어어어어 괜히 단위도 올렸어 어 에너지만 많이 닳고 말이야 변하는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총알이 확실히 모자란걸 요즘 느끼고 있으니까 뭐 더 팔지는 맙시다 총알을 근데 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네 권총 안정성 업그레이드 900원 이게 패드 유저들은 안정성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돈이나 모 오자 난 마우스유저여가지고 안정성이 하나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컨트롤이 되니까 안정성이 연사력 올려주는 거 아닌가요? 에임 흔들리는 거지 않을까요? 난 안정성 업그레이드하고 그걸 체감을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 이 개 색깔 의이 아오 씨 시...짜...이... 아니 HP가 초록색인 꼬라지를 못봐 애들이이 어 여기 저번에 지나쳤던 그곳이다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 수술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와 시설 상태봐봐요 맞네 여기 피하고 옆으로 무빙무빙 이리와 꺼져 아이템 내놔 와 턱 벌어진거 봐 여기 저번에 왔던데 맞네 여기서 퓨즈 빼고 이렇게 진행했잖아 다시 돌아왔네요 점점 처음장소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괜찮은데? 아 진짜 쟤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네 이거 안당겨지지 안당겨지네 아이고 안 쓰러지냐 너네? 안 쓰러지냐 너네? 그렇지! 어? 죽빵! 죽빵! 뭐야! 뭐야 옆에 뭐 터지는거 있었어? 으아이씨! 아이씨! 그만 때려 이 정신나간 놈아 총알 총알 총없어 총 아니 이것도 총알이 없네 아이 잠깐만요 잠금 아이씨 미쳤네 저거 아니 뒤로 도망갈 수가 없네 오케이 덤벼라 아이씨 으아악 으응 하휴 힘들어라 확실히 점점 플레이 하면서 느끼는게 데드스페이스만큼의 수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어떻게 지금보다 몇 년 전 게임들이 요즘 나오는 게임들보다 퀄리티가 높냐 내가 게임을 많이 하면서 눈이 높아진 게 아니야 그냥 옛날 고전 게임들이 진짜 수준이 엄청 높았어 여기 폭발물 있었네 전투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지 아우 나 죽기 1보 직전이었네 회복 한 번 하자 어떤 게임들이 퀄리티가 높았다고 생각하냐고요 게임 중에서 뭐 데드스페이스 둠3 프레디는 퀄리티가 높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참신했죠 요즘 나오는 뭐 버티는 게임들의 선두주자잖아 그만한 게임도 없었고 옛날에는 부족한 그래픽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래픽으로만 뭔가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게임은 그래픽이 중요한 게 진짜 아닌데 이텍스2? 아 이텍스2는 요즘 나온 게임 중에 수작인 거 인정 맞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괜찮은 게임들도 몇 번 나왔었다고 같기도 하고 하프라이프도 진짜 명작이지 아니 얘네는 뭐 미친 아 아니 아이템 상자를 열지를 말고 가야 되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뇌절인데? 아 야 이건 진짜 오바다 갓 오브 워 어어 갓 오브 워는 그냥 다 레전드였죠 그거 뇌절친 게 없잖아 근데 갓 오브 워는 안타깝게도 뭐야 뭐지? 안으로 들어오래요 자막이 또 안 떠요 갓 오브 워는 진짜 시리즈 전부 다 뇌절친 게 없지 않나? 근데 오픈월드여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했어 저번에 리메이크 된 그냥 갓 오브 워는 했었는데 세이브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그 발키리도 다 잡고 그랬었는데 너무 아쉽다 근데 제가 원을 유튜브에 안 올려가지고 이번에 나온 라그나로 그 2편 있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다 왔다 이 뇌 세상에 그니까 몇십년동안 이게 계속 이어져온거잖아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계속 실험을 한거네 달성! 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한 입은 인필이터 그니까 인필이터가 높아져서 아니 뭐 하려고 물어보면 그럼 그냥 진정제라고 얘기를 해 내가 막을 때까지 아무 말 안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아우 등장인물들 왜 이렇게 다 속 터지지? 그냥 저 말에 에잇? 뭐야 어 내 뇌에다가 지식을 심었나봐 단위의 기억을 읽을 수 있어요 소장이 알파? 어? 이게 어떻게 인류의 진화야? 아니 공포게임들 보면 진짜 다 억가라니까 저게 어딜 봐서 진화냐고 뭐 책임감을 그래도 느끼고는 있네요 이 사단의 주동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나? 어 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니 무빙 보니까 이미 괴물 다 됐는데요 이거 봐 이상해 얘 너 이렇게 날렵하게 안 피했었잖아 어 얘가 서브젝트 제로야? 최초의 괴물? 아까 안 푼 척 다 하더니 나랑 접촉하니까 바로 그냥 괴물처럼 회피하는 거 봐 이쪽에 아이템이 소모해 있지 않을까? 라는 미친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저 초록색 아이템 아닐까? 라는 미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템에 미친 사람 어? 뭐야? 어? 친구야? 어? 나도 지금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어? 나만 지금 환갑 보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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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템이 단이가 계속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주인공이 여자 단이 살린다고 죽는다는 거나 아니겠죠? 와 나 그럼 진짜 이거 게임 부술 겁니다 아이 근데 그정도로 똥 작은 아니겠지 진짜 러그라인 타지마라 죽인다 너보다는 신용 갈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왜 이렇게 평화로워 던컨 콜 콜에 없죠 그래놓고 정작 얘는 진화 안했잖아 진짜 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절대 진화 안해 자기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고 싶어하지 아 나 이런 억가 스토리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야 마커는 그래도 정신 지배라는게 있으니까 뭐야? 뭐야? 뭐? 뭐 더 여기 거기잖아 유로파 어 유로파 카페라고 써있네 아 이게 다니의 기억이구나 아 자니? 아니 갑자기 이렇게 다니의 기억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길거리 음식이다 어 어 이 친구 진짜 끝까지 나오네 큐브! 오잉? 뭐야? 야! 헐! 알고 있었어?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우리의 fault 야 진짜 미쳤다 와 와아 와아 피해자가 아니었네 주인공이 ㅋㅋㅋㅋ 오잉? 오만이 어깨 테라시가 없지 와... 미치... 와 야 주인공이 제일 사이코패스였어 야 진짜 미친거 아니야? 시루 이제 갔다왔을때는 싸워야 될거 같은데 놈이 한 짓이 아니라 내가 한 짓을 쳐버려야 될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해가 안된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일단 게임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 일에 휘말린 것처럼 연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초반에 나는 그냥 택배 기사일 뿐인데 갑자기 내가 어떤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소감된 것처럼 계속 나와요 알고보니까 이 일에 지금 막 전염병 다 퍼지고 애들 괴물되고 이런 모든 원흉이 나인거야 원래 그걸 계획한 사람은 교도소장인게 맞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내가 위험한 물질을 옮긴다는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돈 벌려고 눈감고 계속 그걸 운반하고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유로파에 먼저 그게 실험이 실행되고 유로파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괴물이 되버린 다음에 이제 칼리스토 이 위성에도 그 실험을 시작하게 된거죠 그 주인공이 계속 나는 죄가 없어 난 무죄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식으로 나왔었다가 그 친구의 환각이 계속 나오거든 왜 친구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친구가 계속 그 이전부터 그걸 말렸어 이거 운반 그 하지 말자고 계속 이거 위험한 일 같다고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주인공이 그냥 계속 하자고 한거야 얘가 미친놈인거지 얘는 나 돈 짱 많아 역시 돈만 많이 받으면 됐지 나 이제 부자 됐으니까 만족하면서 살자 뭔 소리지? 안정성 업그레이드 앤드 유도탄 아니 뭐 딱히 업그레이드 할만한게 없는데 뭘 업그레이드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폭동 진압용 산탄총 폭발탄 업그레이드 어 그래서 친구의 유언이 난 처음에 남 탓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왜 왜 왜 내 말 안들어 이러면서 죽었잖아 와 그렇게 말할만 했네 주인공이 개쓰레기였네 총알을 사자고? 괜찮아 총알이 모자라진 않아요 이거봐요 바로 지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폭발물이 있다는거는 바로 쓰일 일이 있다는거거든요 들고 갑시다 그럼 바로 앞에서 괴물이 나와가지고 저를 반겨줄거에요 그럼 저는 저희는 선물로 딱 전해주면 되는거죠 왜 안나오지 야 또 분위기 싸해진다 지금 약간 원형으로 돌고 있거든 이것도 누가 봐도 보스전인데 템 많이 주면 이유가 있는거지 여기서 문 뚫고 나온다에 내 손무가지를 걷다 다가가면은 갑자기 뭐야 왜 안 끌어당겨 어? 이 이상 가면 안되는건가? 아닌데 이건 또 되는데 저 왜 안되냐고 뭐지? 뭐야? 막.. 막다른 길인데? 손무가지 대심쇼플레임 좀만 기다려봐 뭐 나온다니까 어어? 뭐지? 진짜 뭐지? 뒤쪽에 상자 하나 더 있다고요? 어디? 이런 분위기가 더 무서운 법이라고? 아니 이건 지금 진행이 안될까봐 그게 그게 무서운데 나 어?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엄마야 왜 안 집어져 내가 없앤 아.. 여기 있었네 에이 도도소장이 일의 원흉이 아니었네? 외계인 장로가 있었네 프로토 Montgomery Code is not면死 It is about life Our future lies out there Our destiny We were not built for life in space This fragile shell holds us back We have to evolve We are to survive Now you will all see why Proof that my methods are worth the risk 아아.. 얘가 좀 성공적으로 진화한 편인건가? 근데 솔직히 교도소장부터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제 입장에서는? 쟤는..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저렇게 공격을 해? 고마워.. 아.. 얘도 지금 이렇게 진화한거에 감사를 하고 있구나? 세뇌당한거네 또 싸워? 아니 뛰어오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아이 개새끼! 왜 때를 때려? 이거 안열려? 싸우는 수 밖에 없나? 계속 때려? 너는 싸워? 알아서 싸워 총알 받고 폭발탄 나 폭발탄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 한 번 써보자 자기 네 발을 다 쓴다고? 총 좀 바꾸자 총 바꾸는데 한 세월이야 아니 총 좀 바꾸자고 총이 안 바뀌어 바꾸는 동안에 공격 회피하면은 총 바뀌는게 해제돼 이게 게임이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짤? 뚜뚜뚜뚜뚜뚜뚜 그 해피 재고투 아이고 이거 아야야야야야야야 몇 번을 때려 근데 되게 불공평한 싸움 아니냐? 저 보스 입장에서는? 난 총갈기고 쟤는 맨손이고 아니 보스 목 주제에 근데 왜 이렇게 약해보이지? 근접무기는 근데 왜 안 쓰세요? 총이 더 쎄보여서? 그리고 근접 쓰면 좀 위험해 나중에 회피할 때 알repair 아야야야야야야야 우리를 내놓 incarcerated him 그날도 hey 설사 bow 자기 손을 보는거 보니까 자아가 남아있는거같은데? 얼굴이 돌덩이가 됐네 아 이제 진짜 보스전이네 뭐하냐 저거 어떻게 잡지? 얼굴 쏜다고 될거 같지는 않은데? 어 왜 안넘어가죠 왜 안넘어가죠 아아 아 똥캠 일단 뛰어 야 저거 얼굴 때릴때마다 빨개지는거 약간 좀 쾌감이 있다 어 벗겨졌어 우와 이것도 위빙으로 피해지네 아야야야 위빙이 만능이다 저 경지라를 다시 하기전에 때려야되나? 아니면 이제 벗겨졌으니까 크리디를 넣으면 되나? 위빙 어 아 다시 경지라 하네 폭발물 폭발물 이건 뭐지? 회복제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제 폭발몰이 없으니까. 아 잠몹 소환해서 번질하고 있는 거네. 번져. 아 뭐야 아 다른 잠몹이 받았어 이런. 뛰어오지 마세요. 진짜. 회복략 없어? 어이구 씨 아이오 나 죽는다 어? 쳐진다 넘어가 안 돼! 안 돼! 잡혔다! 죽는다! 이거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총알은 최대한 아끼고 폭탄같은 걸 최대한 써보죠 폭탄같은 걸 최대한 써보죠 어디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 고맙게 어 막다른길 아이템 아이템 폭탄 폭탄 으아 벗겨졌다 아이씨 왜 안와 빨리빨리 와 터지지말고 아아 죽는다 회복 에빠리 어 아 techno 계속 쏴야되나? 무지성으로 갈겨볼까? 총알이 너무 아까워서 총을 안쓰고 있었는데 쏘는게 답이었네요 아니 왜 하필 눈을 쑤셔? 진짜 그 많고 많은 부위중에 뭐야 이 약은 내가 다 만들었는데 어? 홀로그램이었어? 홀로그램이라서? 홀로그램이라서? 헐 성공 못했다고 다 폭파시키고 끝이야? 다니야 비켜봐 좀 내가 먼저 갈거야 탈출전 내가 먼저 탔다 왜 얘가 달리는 속도가 약간 더 빠르지 야! 거기 안 서 거기 서 난 먼저 탈줄 난 먼저 탈거라고 어 고마워 탈출.. 뭐야 한 명밖에 못 타 헐 아 진짜 다니야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다니는 살려야 된다고 봐 어 이 모든 일에 주동자가 나였잖아 속죄할 시간은 가져야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니야 야 이렇게 했는데 다니가 죽고 내가 살면 그게 말이 되냐 진짜 너무 억울하지 다니라도 살려야지 탈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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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그 친구가 보여준 그거 딱 보고 나서 인정했어 이런 호그 엔딩 나쁘지 않아 다시 보다 탈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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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데드스페이스 제작제는 주인공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는 것 같아요 어? 후속작 떡밥 던지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끝났는데 이게 데드스페이스의 정신적 계승작이란 걸 감안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에요 일단 스토리는 뭐 그냥 저냥 솔직히 데드스페이스만큼 충격적인 스토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저냥 막 나쁘지도 않았고 막 개연성 개나 줘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저냥 볼만한 수준이었는데 게임성에서 좀 많은 것들이 아쉬웠어요 이제 중반까지는 그래도 되게 재밌었는데 무기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무엇보다 전투가 모든 것들을 다 위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게 좀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좌우 좌우 이런 걸로 다 피하니까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적들이 나와도 별로 안 무서워 이게 데드스페이스랑 전혀 별개의 게임이었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데드스페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데드스페이스의 정신적 계승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중에 뭐 2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떡밥을 던져놨잖아요 2편을 제작할 그 꼬투리를 남겨뒀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많은 점들로 새롭게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막 데드스페이스 3처럼 너무 산으로 가지 말고 좀 데드스페이스를 이길만한 수작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녹화 종료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